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건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암치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과 내용을 가지고 암치료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앓고 있으실 그 암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시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암 환자 생존률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 암치료의 기본적인 지침이 뭐냐 암 종류와 암 진행 정도에 맞게 현대의학의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병역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 현대의학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자연치유, 산에 들어가서 뭔가 암을 낳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식사요법이에요 그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함께 했을 때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고 완치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외과으로서 암을 고친다, 고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30년 동안 기술을 닦는 데만 열중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요 그래서 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4천 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고치는 의료였다는 거예요 고치는 의료 지금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환자 스스로 낫는 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 병을 고친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중심에 둔 의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특히 암치료에 있어서 암에 걸리면 대학 교수, 큰 병원에 가죠 그래서 대학 병원의 교수님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암치료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을 고치는 건 맞죠 표준치료를 통해서 뭔가 암을 고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건 맞지만 그게 궁극의 암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발도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낳는 이 의료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식사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와타이오시 식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와타이오시 식사요법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암을 치유하기 위한 3원칙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내세용 3원칙이에요 그 3원칙이 뭐냐 암의 기세를 약화시킨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자연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와타이오시 식사요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종의 원칙, 치료 방침이에요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통한 자연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이 병용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표준치료와 식사요법을 같이 해서 병용, 병용요법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병원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상대요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분이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30건은 완전치유가 됐고요 106건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암이 줄어들었거나 암이 사라졌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효율이 64.5%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명이 딱 이걸로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64.5%가 효과를 실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 100%가 아니잖아요 거의 35.5%가 이제 안 된 건데 안 된 사례도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테오시 64.5%는 3개월 이상 실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쌓은 거고요 또 평균 관찰 기간은 3년 반이었다는 거예요 유효율은 암의 부위마다 다르지만 유방암, 전리성암, 악성 림프종 등에서 70에서 90%의 웃도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사망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환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거대로 하세요 암이 낫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패한 케이스, 사망 사례도 숨기지 않고 밝힙니다 사망 사례는 66명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 폐색 때문에 섭식이 불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거 자체를 내가 주체적으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신체가 너무 망가져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있겠죠 식사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장 폐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섭식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량했기 때문에 식사효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항암제 대량 투여로 골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항암제를 투여받다 보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피폐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걸 바꿔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뭔가 암의 치료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건데 이미 골수가 항암제 대량 투여로 망가졌어 그래서 그 면역세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만들어지더라도 조금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거 먹고 여기서 식힌 대로 해도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진료,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것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판단으로 식사요법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그냥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것만 먹고서는 나는 힘들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죠 식사요법에 대한 확신이나 식사요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난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수술 직후에 식사 습관을 바꾸면요 암 재발율은 6.8%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 의사 선생님이 이 책에 저자가 했을 때도 근치 수술 직후부터 식사요법에 따른 44명의 환자를 관찰했는데 재발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현대의학에서 재발율은 무려 40%입니다 40%의 재발율을 6.8%로 내린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은 52%인데 요즘은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60% 정도는 5년 동안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식사요법을 하잖아요 식사요법을 하면은 재발하는 환자의 70에서 80%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환자 대비 한 70%가 생존 가능한 거니까 60% 원래 현대 기술로서 식사요법을 하지 않아도 60%의 환자가 살고 있는 데다가 이 70%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리는 걸 해보면은 40 곱하기 70%니까 28%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더하면 거의 9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살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저자는 더 확신하는 건 뭐냐 자기가 보기에는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요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3대 요법을 의지할 경우에는 암을 완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3대 요법은 임시방편에 불가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몸이 암이 생긴 그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야지 암이 안 생기는 건데 수술 향한 방사선에서 생긴 암을 없애더라도 내 몸이 환경이 그대로라면 암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처 바뀌지 않으면 암은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어도 다시 또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먹는 걸 바꿔서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암 생존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분은 99%까지 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는 거고요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항암제 맞으시면서 방사선 하시면서 수술 받으시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암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을 통해 뭔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거고 리뷰를 해드릴 건데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치료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항암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암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 항암제를 반드시 맞거나 먹거나 바르게 되실 텐데 이 항암제에 대해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명이시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조기 암의 경우에는 수술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죠 수술에는 환불을 절개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있고 복관경 수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몸에 조그맣게 아주 완전 다 열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뭔가 의료기구들을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활발해졌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확대 수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발과 전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크게 암세포를 잘라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대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축소 수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제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학요법이 항암제 치료인데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국소치료인데 반해서 항암제는 혈액을 매개로 해서 몸 전체에 작용하는 전신요법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곳에만 그쪽만 공략을 하는 거라면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는 우리의 그 혈액 온몸에 돌고 있는 그 혈액을 매개로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혈액암이나 전이 등으로 온몸에 퍼져버린 암을 공격하여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암제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장기나 암의 진행상태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변경하는가 하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분자 표적 항암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서 중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항암제 처방, 항암제 치료는 필수가 됩니다 이 항암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 양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뭔가 전이 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이 항암제 치료는 전신요법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식사요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항암제는 100종류 이상이 되고요 먹는 약, 주사약, 바르는 약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투여기간과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항암제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냐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포독성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미생물에 있는 그 독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킬화제 대살기항제 항암성 항생물질 미세소관저해제 백금제제 토포이 소모라제 억제제 이런 6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책에는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거의 이름만 갖고 왔습니다 암튼 이런 6가지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은 뭐냐 독이 강하니까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얘네들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표적항암제 분자 표적항암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자 표적항암제는 뭐냐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이제 표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방위적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라면 이 표적항암제는 그럼 이제 세포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이 적을 수 있겠죠 허세틴이라든지 리특시맘, 세특시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적항암제가 됩니다 이 분자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부작용이 되게 적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요? 세포에 대한 독성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골수 억제, 탈모, 욕지기,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부정맥, 심부전 따위의 심독성, 손발 끝이 저리는 따위의 신경 관련 증상, 부종, 관절통, 근육통, 혈관념, 구내염, 간장, 신장장애, 간질성, 폐렴, 변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골수 억제라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뭔가 항암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버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간질성 폐렴도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허파 꼬리를 둘러싼 간질이라는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간질성 폐렴입니다 이 간질성 폐렴이 진행이 되면 폐가 섬유화가 되고 딱딱하게 오그라들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제는 부작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에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암제가 이렇게 부작용이 크니까 항암제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나타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이 식사요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요 항암제는 평소에 절반만 써도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암제의 투여 양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의 해독작용과 대사가 높아지면 항암제의 부작용 자체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환자에게 투여할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의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투여할 양이 횟수나 이런 것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표준치료라고 합니다 표준치료 표준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준치료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치료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이제 표준치료라고 하는데 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항암제가 암 치료에 무익했다면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50년 동안 이 암을 치료하는데 암을 없애는데 효과를 보여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세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항암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항암제를 안 쓰겠다 부작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나는 항암제를 거부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제를 계속 맞추여해서 환자의 몸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여해서 한계치 이상을 쓰게 되면은 암은 사라질지 몰라도 암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또는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를 받는 기준 어떨 때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백혈구수가 1mm 3제곱당 3,000개, 4,000개 이상 그리고 림프구수가 혈액 1mm 3제곱당 1,000개 이상일 때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낮으면 항암제는 사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백혈구가 4,000개에서 8,000개 림프구가 1,400개에서 2,800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으면은 뭐 이런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세포도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 백혈구 공장 그거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백혈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떨어지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못 쓰니까 암이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나 림프구 수가 중요한데 치료를 계속해 나가려면은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 식사 습관을 바꿔서 몸의 영양상태와 대사를 개선시켜서 이런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꾸준히 유지시켜줘야지만 항암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준다? 사라지게 해준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세포를 없애주고 퇴치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제는 너무 암세포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이상 없애지 못하니까 그것을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우리 면역력이 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의사가 암세포,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완치로 가는 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면역력을 관리할 때 내 면역력을 높였을 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지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다고 항암제 잘 맞았다고 방사선 잘 했다고 암세포가 궁극적으로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효법을 하게 되면 식사효법만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런 거 무서우니까 나는 식사효법만으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식사효법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식사효법을 괜히 고집해서 당장 긴급하게 빨리 처치를 해서 암세포를 줄여주고 없애줘야 되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환된 정보나 맹목적인 신전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식사효법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를 병원의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항암제나 수술은 암치료의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다 궁극적인 완치는 내 면역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식습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고 병원에서의 항암제나 수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빨리 없애고 완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병행을 해야 된다 해서 병행요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효법 공부하시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을 뭔가 잘못 받아들이셔서 나는 수술, 항암 받으면 명령으로 떨어진대 몸이 더 망가진대 이런 것들에 쏠려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로 암세포를 빼내고 제거하고 혹은 방사선으로 혹은 약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또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암의 생성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 년껏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이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암 식사협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암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생기고 성장합니다 생기고 분열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 안에 계속 생겼다가 살았다 하는 거죠 새로운 세포는요 매일 8천억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암 세포 역시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새로운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할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DNA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아닌 세포가 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포 복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와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상 사람들 암에 걸리지 않은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암 유전자들을 다 억제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DNA가 손상되버리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니까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를 컨트롤할 사람 컨트롤할 세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돌연변이로 인해 태어난 복제 오류 세포가 바로 이제 암에 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막 침투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뭐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료계 의사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DNA가 손상되고 암이 돌연별인을 일으키는 원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뭐 분명히 딱 이거다 뭐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돌연별인이 돼서 암이 된다라 이게 100% 밝혀진 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연구 중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유전적 원인이나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뭐 엄마나 뭐 할아버지나 뭐 암에 걸려서 돌아가졌다 그럼 내가 그 DNA를 내가 타고났을 테니까 나도 이제 암이 걸릴 거야 이런 유전적 원인 또 바이러스 뭐 세균 자외선 방사선 성면 식품 첨가물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암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암 발생 원인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바람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왜 발생하냐 그럼 이제 바람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암의 원인은 뭐 어떤 특정한 요인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이 성장하고 암이 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암에 걸릴 확률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최근에 급부상하는 요인 중 하나고 이 암의 그 생성 원인 그러니까 바람물질 그 원인 중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뭐냐 식사입니다 식사 이 책의 저자분도 특히 이제 식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 하루에 많은 음식물들을 먹죠 이 몸에 받아들인 그 음식물 중에서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쁜 음식 그게 뭐 첨가물이 됐든 뭐 혹은 뭐 탄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대사 이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50%는 식사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고 또 다른 학자들 다른 교수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리처드 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981년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 미국인에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35%는 식사고 30%는 흡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퍼센테이지 50%냐 35%냐 70%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이 식사가 우리의 그 암을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암의 원인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대사 이상입니다 대사 이상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제 출퇴근이나 통학 가사 뭐 이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소비되는 활동 대사라는 게 있고요 식사를 할 때 소비되는 식사유독성 열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 대사가 있는데요 이 기초 대사는 체온유지, 호흡, 혈액순환, 심장박동, 장기와 조직운영 등 생명유지에 직결된 모든 활동을 기초 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 대사가 사라지면은 이 기초 대사가 없어지면은 에너지 공급이 끊겨서 생명활동 전체가 중단되겠죠 기초 대사가 만약에 멈췄다 이러면은 우린 다 죽는 거죠 이러한 대사 활동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대사 활동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사 활동은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몸의 나쁜 식품의 소화, 흡수, 불량에서 비롯된 대사 이상이 암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염분 과다 섭취 두 번째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 세 번째가 활성 산소의 증가 네 번째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 대사 이상이 우리 몸의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사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특히 제 영상에서 출연하셨던 김은하 약사님이 소금을 먹으라 그랬다 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뭐 무혐식, 재염식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 혼란스럽다 하셔서 제가 이 책의 이제 저자 일본에서 30년간 4천여 건의 암을 수술한 일본 의사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다음에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일단은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다시는 이제 암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암만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세포도련변이다 그럼 세포도련변이가 왜 일어나느냐 뭐 많은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의사선생님 그리고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 먹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면은 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대사 이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편의점 도시락 뭐 그리고 뭐 라면, 과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죽은 음식 내지는 식품 첨가물이 번복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죠 뭐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암의 원인은 세포의 돌연변이다 그럼 돌연변이 왜 생겼느냐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이나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은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금 같은 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덜 먹어야 하는 것과 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덜 먹어라, 더 먹어야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핵심적인 음식,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시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식사요법에 답을 찾은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실제 케어한 환자의 생존율이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 어떤 걸 덜 먹고 어떤 걸 더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사 이상이 결국에는 DNA 변이를 일으키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염분 과다 섭취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소금입니다 어떤 분은 소금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이 책의 저자는 왜 여기서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왜 먹으라면 왜 먹으라는지 혹은 먹지 말라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 논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면 내 건강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염분 과다 섭취와 구연산 회로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소금을 내가 먹어야겠다 혹은 먹지 말아야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염분은 모든 암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기쁨 관련이 있는데요 암과 염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 아키타연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키타연은요 뇌졸중 등 뇌혈관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1위인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뭔가 먹을 걸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장기간 보존이 유리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짭짤한 음식들이 술안주가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술 소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성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1968년에 소금 덜 먹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금 덜 먹기 운동 그래서 30년간 196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되겠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뇌졸중과 위암 발병이 줄어든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위암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냉장고의 보급과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염장 식품들이 줄어들고 덜 먹게 되어서 한국인들의 위암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위 벽의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손상된 것을 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구 과정에서 정말 아주 드물게 DNA 배열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요 이러한 단순히 위 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염분의 과다 섭취는 세포 바깥에 나트륨을 많게 해서 이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대사 이상으로 이어져서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위 점막에 손상이 간다 위 점막에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위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암에 대한 거고 단순히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염분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미네랄 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대사 회로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분 등을 주 원료로 해서 연속적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는데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의 많은 구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에서 시작하여서 물질이 차례차례 대사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오는 수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구연산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정상으로 움직인다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순조롭게 생산이 되지만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몸의 필요가 심각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조차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그러면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ATP고요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우리가 소금 소금은 결국 나트륨이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결과적으로 세포 밖의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칼륨을 같이 섭취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칼륨의 양은 그대로 먹고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뭐 암 환자분들이 일부러 소금 챙겨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구연산은 암세포의 원형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또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줘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거죠 이른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항산화 작용은 금속 미네랄이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 산화되는 일을 방지해서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 방지를 해줌으로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죠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구연산 회료가 늘어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연산 자체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바나나, 매실, 식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B군은 현미 등 신운을 깎아내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낫도라든지 콩 등의 다량으로 합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은 덜 먹어야 할 것은 일단 소금이다 소금 염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거 충분히 저 이해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이나 한의사선생님이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그 논리 먹으라면 먹으라는 논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뭐 그래도 좀 먹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드시면 되는 거고 들어보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구연산이나 비타민 B군 감귤류나 현미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리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덜 먹어야 될 것과 더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멀쩡한 사람도 암 걸리는 최악의 일상습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암이 걸리신 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암의 예방 차원에서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습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상생활 최악의 습관 두 가지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 과다 섭취와 두 번째 구연산 회로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활성산소의 증가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습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의 증가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등 온갖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타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구현산회로에서 에너지를 대사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 따위가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활성산소는 이때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한 다 쓰지 못한 뭔가 연료의 뭔가 잔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겠죠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특정 물질과 결합해서 일으키는 화학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을 녹슬게 한다라는 건데요 일상세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가 껍질을 벗겨놓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은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화학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 없애고 노화시키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손상된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과식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식하는 게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원인 1등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과식하는 습관 이 영상이나 혹은 다른 영상들 혹은 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게 먹어라 소식해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바꿔 나가야 될 거 과식하는 습관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것이 담배 따라서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려면 외부에서 물질을 섭취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곡물의 씨눈이나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 과일 곡물의 씨눈 콩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습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육식하는 습관입니다 암환자들 이제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없이 못 산다 라거나 아니면은 의사선생님이 골고루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기운 차이라면 암 치료 잘 받으려면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채소도 많이 먹어주고 골고루 많이 먹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기 먹는 거 육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는 암을 만듭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인들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기 소비량이 16배나 증가한 거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암은 뚜렷한 인간관계가 조사되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대장암 유방암 등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육류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고 소, 돼지, 양 같은 4발로 돌아다니는 동물들의 고기 섭취가 특히 나쁘다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의 악영향을 주장해오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동물에게 이런 실험을 해요 간암을 발생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투여합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그 동물에게 투여를 시키고 암에 어떻게 보면 인자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동물들의 먹이를 바꿔본 거죠 어떻게 바꿨냐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많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거고 적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건데 이 사료에 섞은 동물성 단백질 양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날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월터 월넷 교수도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붉은 소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만 고기 먹으면 암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와 암의 그 관계는 있는 거예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먹는 거 뭐 문제 되냐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산화를 막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걸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암의 상관관계에 굉장히 밀접하다 암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왜 암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하기 어려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과량 들어오게 되면은 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단백질이 재평성되거나 합성될 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유전자 변이는 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량 소량의 고기 드셔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과다 섭취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을 하는 게 간이죠 그러니까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암의 발생과 증식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지방도 피해야 됩니다 사적보행 동물의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고 식물성 유지나 어류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 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포화 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면은 체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활성 산소가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동맥 경화 혈관에 찌꺼기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은 본맥 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육식은 장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제가 인터뷰했던 문창시 원장님 그분도 강조를 하시지만 우리 장이 우리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육식은 장 속에 우리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나쁜 균을 증식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이 나쁜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장이 나빠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병에 걸릴 가능성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두 가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생활습관병들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육식하는 습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암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과식 많이 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아 이렇구나 또 다음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열 번 스무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점 먹을 고기를 한 점 만 먹게 되고 두 그릇 먹을 고기나 밥을 한 그릇만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먹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다고 먹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야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두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가당을 알고 수술 항암 방사선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만든 게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그 완치를 발견할 수 있었구요 그래서 대학의 뭔가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이 치료 받으시면서 이 암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한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 보존성을 높이구요 또 식감 아삭아삭한 거 우리가 오래되면 흐물흐물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포장된 반찬 소세지 어묵 조미료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과자 슈퍼마켓 등 진열된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식품 첨가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그 식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현재 후생 노동성이 인정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800종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방 다르진 않겠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바람 성분이 있거나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 바람 원인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또 태아에게 매우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도 조금이면 수량이면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 조금만 먹는 건 괜찮다 일정 기준치 이하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추정하여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식품 첨가물을 알고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지 말고 알고 그 물질을 피해야 된다 소량이라도 우리의 암이라든지 여러가지 건강에 안 좋은 연애를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첨가물이 뭐냐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세지라든지 햄 연어알 명란젓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요 뭔가 붉은색 뭔가 젓갈이 빨갛잖아요 젓갈 자체가 원래 빨갛 수도 있지만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발색제예요 그래서 색깔을 더 먹음질스럽고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소세지도 마찬가지죠 소세지가 막 보라색이야 막 흰색이야 이러면은 생각보다 뭐 식욕이 좋지 않잖아요 붉은색 소세지 여기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딱 넣어주면 이게 진짜 더 색깔이 돋고 더 맛있는 소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방족 아민류와 결합을 하면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발암물질 니트로소 아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서 대형마트 가보잖아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부대찌개 햄 숯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무조건 아질산 나트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착색제인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이런 이제 착색제들 색소들은 바람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항곰팡이제인 항곰팡이제인 오르토페닐페놀 디페놀 이것도 역시 동물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표박제로 쓰이는 차아왕산 나트륨도 권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청약물들이 대체 어느 식품에 들어가 있느냐 아질산 나트륨은 햄, 베이컨, 비에나 소시지, 소시지, 살라미, 육포, 어유소시지,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연어알, 송호알젓, 명랑젓 우리가 흔하게 먹죠 편의점 도시락도 흔하게 먹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아완산 나트륨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개, 통조림, 포도주 와인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인화물은 포도로 만든 거 아니야? 술인데 무슨 청과물이 들어가 생각을 했지만 아완산 나트륨이 실제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 사실때 성분표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거 들어간지 보면요 아완산 나트륨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차아완산 나트륨 냉동새우, 청어알, 손질채소, 포장채소 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신 채소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밭에서 온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청과물에서 채소를 더 싱싱하게 만들고 뭔가 채소에 그 뭐랄까 시드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다 해요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비엔나 소시지, 소시지, 어묵, 완두콩 통조림, 과일 통조림, 절임 종류, 젤리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저도 좋아해요 젤리 다 들어가 있어요 소르빈산,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포장 반찬, 과자 밑빵, 햄, 베이컨, 어묵, 찐 어묵, 어육소시지, 튀김 어묵, 절임 종류 안식 향산 나트륨, 건강 드링크, 탄산음료 오르토펜일페놀, 티아 벤다졸, 이마자릴디페놀 수입 오렌제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자몽 이런 수입 식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의 원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채소가 시들지 않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쿠랄노스, 아미노산 음료라든지 탄산음료 아스파탐, 엘페닐알라닌 화합물 아미노산 음료나 콜라, 껌, 사탕, 다이어트 감미료 등 이 아스파탐하고 수쿠랄노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제로, 제로 음료들 있죠 설탕 대체재로 쓰이는 감미료들입니다 설탕 보다 단맛을 몇백배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 100g 낼 거를 그냥 예로 이 아스파탐이나 수쿠랄노스 1g만 넣으면 되니까 칼로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요즘 제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제로 콜라, 제로 음료 엄청나게 많죠 그게 다 이런 식품 첨가물을 넣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냥 설탕을 먹을 건지 아니면 이런 합성 감미료를 먹을 건지 설탕을 안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제로 음료들을 먹지만 제가 인터뷰했던 첨가물 전문가이신 안병수 작가님과 이야기 해보면 자기는 차라리 소량이라도 이렇게 첨가물을 먹느니 그냥 설탕 음료를 먹겠다 물론 설탕 음료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 음료를 먹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로 콜라 잘 먹습니다 이 첨가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카라기난 두유 불고기 소스 샤부샤부 이 첨가물과 함께 이야기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농약입니다 우리가 요즘 채소 과일 엄청 유행하면서 많이 드실텐데 이 채소 과일이 다 좋은데 농약이 문제입니다 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있으나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 마트에 진열된 채소나 과일 가운데 농약이 남은 채로 판매되는 것이 30-40%라는 거예요 잔류 농약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몸이 이미 약한 사람들 건강이 어느 정도 잃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암환자분들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분들이나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허용치에 허용된 기준조차도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런 식품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키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완전한 무농약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안 먹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농약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잘 씻은 뒤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하루 정도 두라는 거죠 농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렇게 농약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 벗겨 먹죠 근데 사실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주스로 만들거나 요리하면 영양을 효율적으로 소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껍질째 주스로 만들라는 건 뭐죠? 착집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착집하는 거는 찌꺼기가 딱 남잖아요 다 물만 쭉 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영양분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믹서기를 갈아서 먹거나 껍질째 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식품 첨가물을 가급적 피하자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좀만 관심 갖고 보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에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들의 뒷면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적게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이 잔료된 과일과 채소들은 깨끗이 씻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고요 또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게 우리 건강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뭐 되게 그 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이 아까워서 이왕이면 싼 거 먹고 조금 저렴한 거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먹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의료비로 나갈 걸 생각하면은 훨씬 높게 손해인 선택인 걸 제가 요즘에 알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꼭 뒤에 그 식품 성분표 꼭 확인하시고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건강한 식품들 골라서 드시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 베스트 5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유형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암에 잘 걸리겠구나 암이 발병하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유형 잘 들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간의 암수들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암 체질 암 체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뭐야 이거 지금 뭐 한의양 얘기하는 건가 세상 체질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도 양의사 양의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의학에 대한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 체질이라는 것은 몸 속에 암이 자라기 쉬운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뜻해요 즉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요 매일 미세한 암의 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우리 몸 속에는 암 세포가 매일 생겨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 암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암 세포를 미처 다 죽이지 못하고 그 암 세포가 자라나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체질 암 체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술로 암의 병소를 모조리 제거해도 재발 전의하는 환자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수술 뒤에도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이 자라기 쉬운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암 세포들 암 종양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암이 생겨나는 거죠 암 체질이 방치되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체 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냐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을 가진 사람이냐 면역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5천 개의 암의 싹이 생겨나도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면역력 때문이죠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럼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바로 보여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 혹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암 체질이다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이 낮은 사람입니다 임상 경험상 암이나 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30년간 4층 여권의 암 수술을 하면서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봤겠죠 그 경험상 대부분이 암이나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혈류가 정체되고 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온이 낮으면 송산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소가 약해지고 필요한 만큼 생성되지도 않게 되죠 그 결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우리 몸의 세균이나 병균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체에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죠 이 열이 오르는 것도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럼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은 열을 내가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이 면역세포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감기가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몸의 반응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반대로 면역력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쉽게 걸리는 몸의 환경은 체온이 낮은 거 그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입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인 비만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적인 대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사증후군은 암과 관련이 높습니다 비만지수가 30이 넘는 사람은 25 미만인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1.5배가 높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사람이 모두가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과 암 발생, 이 관계는 분명히 생강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사증후군 이런 질환이 있을 것 같다 고혈압, 당뇨, 허리 둘레가 남들보다 넓다, 크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됐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은 뇌졸증과 같은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되고 암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이 말의 의미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원인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활성산소와 동물성 지방 때문이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백혈구에 엉겨붙기 쉽게 됩니다 혈소판은 지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포지만 그 성질이 강해지면 혈관 안에서 혈액의 점성을 높이게 됩니다 소, 돼지 등의 많은 포화 지방산은 적혈구 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변형 능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은 암을 예방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의 싹을 부지런히 퇴치해 주는데 싹이 나는 현장에 빨리 달려가려면 혈류, 즉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이러 가는데 당연히 못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암을 부르는 원인을 꼽는다면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창신 원장님, 암 전문의이신 문창신 원장님을 인터뷰 했을 때 그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증 질환이다 염증 질환 염증이 많으면 암이 그만큼 발병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생긴 부위는 잘 붓고 붉은 점이 생기거나 열이 나며 아프고 쑤시게 됩니다 같은 부위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기 쉬워진다는 거죠 만성염증이 위암, 식도암, 간암 등 전체 암 가운데 6분의 1 이상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이 암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내염, 위염, 간염, 기관지염, 장염 등 염자가 붙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암체질이시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 암에 잘 걸리는 몸, 암체질인 상태의 몸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 두 번째, 체온이 낮은 사람 세 번째,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 네 번째,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다섯 가지 암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에서 많이 속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제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암에 걸리기 굉장히 쉽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생기고 나면은 정말 모든 일상이 다 마비가 되고 정말 내 삶이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내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 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말기암을 선고 받으면 특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듣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또한 이제 끝났구나 내가 6개월 후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완치가 돼서 살아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의사선생님 말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은 암 환자 스스로 자신이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암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암 체질이란 것은 내 몸에 암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 몸, 그것을 암 체질이라고 하고요 암 체질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미네랄 같은 걸 섭취해서 뭔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먹다가 내가 정말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식사효법은 반년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의 핵심도 백혈구와 림프구 수입니다 이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암환자들 대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이 실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꼭 이 백혈구와 림프구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백혈구라는 것은요 인간의 면역력을 지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의 요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백혈구는 저마다 다른 역할과 능력으로 암을 제거합니다 퇴치를 해요 근데 이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가 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림프구의 자연살의 세포 이것이 이제 암을 죽이는 굉장히 암을 없애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이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암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니 약한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 혈액을 보면요 1mm 3제곱당 백혈구 숫자는 4000개에서 8000개고요 림프구는 그 35% 정도인 1400개에서 2800개 정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를 평균 6000개로 잡으면은 림프구 수는 210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오가 이 책의 저자분이 30년간 그 암 치료에 전념하셨던 이분이 직접 수명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말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63명의 림프구를 조사한 건데요 암을 극복하고 생존한 40명의 림프구 수를 봤더니 평균 1327개였다고 하고요 사망한 환자 6개월 만에 사망한 환자의 수를 봤더니 그 23명은 723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령 뭔가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의사 말대로 그런 기한 안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1300개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시안부 선고를 받았고 림프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막 700개 정도야 700개 미만이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의 그 상황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림프구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림프구 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서 암에 걸렸을지라도 말기암 시안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타오 다카오가 항암제 치료를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혈구는 3000개에서 4000개 림프구 수는 1000개 정도를 본다고 해요 양쪽 모두 이 수치 이하라고 한다면은 암세포에 대응하는 효과보다는 정상세포에 가하는 위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식사회법을 지도할 때도 이 림프구 숫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700개에서 1300개입니다 림프구가 700개 이하면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치료 도중에 폐렴 등 감염증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림프구가 면역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림프구가 700개 이하로 너무 낮으면은 이제 다른 감염 병증에 의해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감염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구 숫자는 사실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백혈과 림프구를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식과 채식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다른 영상이나 혹은 내가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 뭐 골고루 잘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나 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암을 없애는 걸 책임져 주지도 않고 뭐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여러분들을 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래 그 치료의 주체가 되셔서 선택하셔서 암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쨌거나 현미식과 채식을 강조합니다 육식을 이제 먹지 말라 최대한 덜 먹어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과 현미식을 하면서 림프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중간 존재로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혈구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되죠 또 유산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 착한균을 늘려서 장래 세균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하고 맥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맥주 효모 먹으라고 했으니까 맥주 마셔야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맥주는 나쁜 거고요 맥주 효모는 좋은 겁니다 유산균은 요즘에 영양제가 많이 나오지만 식이섬유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벌꿀을 섭취하는 겁니다 벌꿀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돕는 비폴렌이라는 화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다른 합성 감미로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벌꿀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번째는 녹색 채소를 갈아맞는 주스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들 생체 주스를 대양으로 섭취하면 혈중, 인터페론, 알파, 산생능이라는 면역세포를 늘리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림프구 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번째는 마음 상태도 여러분들의 그 면역세포의 활성과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면 활성화되고 절망이나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분노하는 일들, 화나는 일들, 절망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암치료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이러셔야지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말도 하시죠 그게 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억울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내면에 굉장히 암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마음 나는 나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혈구와 림프구가 중요한 거고요 림프구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 벌꿀을 섭취하는 거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섭취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기 이 4가지를 꼭 실행하시면 좋겠고요 림프구 수치를 통해서 내부만의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제 암 체제에서 벗어난 몸이 됐는지 암을 이겨내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세 군데로 간 전이된 암 6개월 만에 사라진 사례 오늘은 좀 이제 암을 실제로 완치 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암이 보이지 않게 된 암이 사라진 그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이겨내는지를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암 환자가 있으시거나 암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사례 잘 들으시고 아 이게 암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로라는 분으로 3신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환자는요 스스로 건강한 체질이라고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마 50대였은 것 같아요 책에는 61세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이 글을 쓴 시점이니까 아마 50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자신이 건강광이라고 될 만큼 불러도 될 만큼 몸관리에 신감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2일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암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거죠 친구 두 명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핏기가 가시는 듯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태어나서 처음 겪은 증상이었다고 해요 그 후 엄청난 설사기가 찾아왔고요 설사를 이제 하고 나서 몸은 곧 편해졌지만 본인이 직감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드니까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의사였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벼운 장염일지도 모르니까 좀 상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2, 3일치 장염약을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느끼잖아요 이게 단순한 장염이 아니고 뭔가 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갔다고 합니다 4일 후에 전날 아주 조금 본 대변을 가져가서 병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친구는 이렇게까지 대변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바륨 조형 검사를 해보자 내신형 검사입니다 내신형 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신형 검사를 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신형 검사가 끝난 후에 친구가 그 의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거창한 수술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3개가 발견되었고 바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나오는 날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신이 암환자가 된 거고 단순히 대장암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에 3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대장암 수술은 2월 9일에 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암은 수술이 어렵다고 해요 수술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만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을 하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본인도 심각하겠지만 가족들도 이제 뭐 아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죽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살리려고 여러가지 암에 관련된 책을 사왔고 그 수많은 암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와타요시 식사협법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식사협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조카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와타요시 식사를 따르기 시작하죠 주스와 스프 현미, 해조류, 버섯 등을 이용해서 만든 스프를 주로 먹었고요 농약 쓰지 않은 고품질 식재료 그리고 무혐식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8가지 식사 원칙에 맞는 그거에 부합하는 식사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간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다른 뭔가 식사나 병원 치료를 뭔가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먹는 걸 바꿔서 암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내가 먹던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분도 간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인 젤로다와 주사약인 옥살리, 플라틴 이렇게 이제 항암을 계속 시작했고요 근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나른함, 시력저하, 손발저림, 구내염, 설사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역질이 심해서 식사를 마시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주스 강조하시잖아요 주스도 이제 먹는데 주스를 마시기가 무섭게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를 해가지고 양동이를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와타우 식사법을 계속 따라서 했고 그걸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낸 거죠 그 결과 그 결과 이게 아마 정확한 책에 개월수가 써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쓰지 않았고 어찌됐든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중에 그 이제 CT 촬영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암이 실제로 작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부터는 먹는 항암제를 중단했고요 주사만 맞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항암제를 중단하니까 이제 구역질을 좀 가시게 됐고 이제 또 시옥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8월 30일 두 번째 CT를 촬영했을 때 암은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장암에서 시작이 되었고 간으로 세 곳이 전이가 되었죠 근데 간암은 수술이 이제 안되고 대장암은 수술로 통해서 이제 그 암 덩어리를 제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남편분이 책을 많이 사와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와타효시 시사회법 이 책을 읽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와타효시 시사회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과 조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완벽하게 와타효시 시사회법을 따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사회법을 해낸 결과 해낸 결과 6개월 만에 이제 그 CT 촬영이나 뭐 이런 내시경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암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게 원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이된 암 그것도 세 군데로 전이가 됐죠 이런 분도 이런 식사를 통해서 이제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이 와타효라는 분이 와타효 대카우라는 분이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죠 본인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시사회법을 통해서 말기암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암이 사라졌고 말기암은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이 사라진 걸 계속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암을 못 고친다 이게 아니고 그건 병원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암을 낳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암을 겪고 있든 혹은 가까운 분들이 암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아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뭐 그런 방법 중 하나로써 이런 아타요시 식사요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는 병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식사법은 거슨요법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식사법이라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 태생의 식사법의 의사 막스 거슨 박사가 1930년대에 확립한 식사요법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개척자이면서 경전과 같은 존재로 많은 환자를 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식사법의 핵심은 뭐냐 동물성 식품, 지방, 염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갓 짜낸 채소주스를 하루에 2000에서 3000ml 굉장히 많죠 2L, 3L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크기의 컵으로 하루에 13잔씩 마실 것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차, 현미, 콩, 콩식품, 견과류 이런 것들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일, 채소주스 이것을 하루에 2, 3L씩 13번 나눠서 먹는 것 이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서 암을 이겨내는 식사법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호신호식 거슴요법입니다 이 거슴요법이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거슴요법에서 핵심을 가져오되 현실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신과 의사인 호신호 요시이코 박사가 고안한 거슴요법의 변형판입니다 거슴요법으로 본인이 대장암에서 전이된 간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 실행하기 쉬운 요법을 개발한 거죠 거슴요법이 2, 3L씩 매일 채소 주스를 13번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지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채소와 과일 주스를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게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거슴요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주스를 먹는 거죠 세번째는 고다요법입니다 정신명칭은 니시식 고다요법이고요 고다 미쓰오 박사가 니시 가스조 씨가 고안한 체조 식사요법인 니시식 건강법을 계승 더욱 발전해서 확립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니시, 니시요법이랑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승한 고다, 미쓰오 박사의 고다요법도 유명합니다 이 니시식 고다요법의 핵심은 뭐냐 소식, 현미생체식, 단식요법 등이 있습니다 현미생체식 현미생체식 현미가루와 뿌리채소를 믹서로 갈거나 다져서 전부 날 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거슴요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법으로 많은 안치병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매크로 바이오틱입니다 일본의 식양생법 명구가 사쿠라자와 유키 카즈씨가 메이지 시대의 의사 이시즈카 사겐의 식양법을 계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전통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30년대에 고안한 현미와 채식 유지의 시사요법입니다 미국의 유명 의사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현미 잡곡, 통밀 제품 등을 주식으로 하고요 부식으로 채소, 콩류, 버섯, 해조류 등을 먹습니다 육류나 설탕은 금지하고요 채소는 따뜻하게 익혀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다섯번째는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씨가 고안하고 후계자인 구리야마 아키오씨가 제창한 식사요법입니다 생수,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를 중요시하는 자연식 요법이구요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게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여섯번째는 내추럴 하이진입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자연 회기 운동입니다 과일을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보구요 오전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섭취하고 자연식으로 몸속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곱번째는 웨일식 식사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강의학 연구가 앤드류 웨일씨가 제창한 식사법인데요 일본의 정통식과 지중해 지역의 일상 식단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류, 버섯류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녹차와 올리브유도 추천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제한합니다 마지막 여덟번째는 후타키식 건강법입니다 도쿄 데이고쿠 대학교 의학부 부장이었던 후타키 겐조 박사가 제창한 근간법입니다 현미채식과 독특한 복식호흡을 근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미식 채식을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완전한 식사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류는 절대적으로 삶다구요 2분간 삶는 채소조리법 등 독특한 식사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식사법을 정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일단은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워낙 정보들이 많고 논문도 많다고 하니까 뭐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물론 논란도 아직까지 이어지곤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습관에 대한 책들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큰 병을 앓고 그것을 이감이신 분들은 대부분은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인 분들이 뭐 소량의 고기 육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리 몸의 메커니즘 속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이 생기는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약하신 분들 이미 뭔가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의 뭔가 회복에는 육류의 그 섭취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어 공통적인 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고 있는 여덟 가지 식사요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부부에 대한 책들이 또 다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다 리뷰를 해드릴 거긴 한데 미리 먼저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되는대로 한 권 한 권 그 책들을 읽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기적의 암 치료 시 8가지 식사 원칙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이겨내고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일단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원칙이라고 해서 8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 원칙에 맞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8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네 번째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여섯 번째 벌꿀, 레몬, 맥주효물을 섭취한다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이 여덟 가지 식사 원칙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혹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암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계략적인 이런 식사법이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필수 권장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주스 1.5L 채소는 300-500g 그리고 과일을 섭취해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그 식사요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농량이나 저농량 논상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야 된다 현미, 콩류, 뿌리채소류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배아미 배아미라는 것은 우리가 흰쌀밥은 다 도정을 한 거잖아요 배아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현미 현미에는 배아가 실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아미를 먹으라는 거고 오곱밥 통밀파스타 현미식 콩류, 뿌리채소류도 하루에 한 번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류 해조류 벌꿀류 하루에 한 번은 섭취하셔야 되고요 벌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달걀 고기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 사족보행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 고기는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은 이제 두 발로 다니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뭐 무한정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또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어패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흰살 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갑갑류 새우 오징어 문어 개 조개류 재첩 바지락 대합 굴 이런 어패류들은 하루에 한 번 분량은 평소에 절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가급적 안 먹으면 좋다는 얘기고 먹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동물성 단백질도 그런 거죠 요크루트 질 좋은 것을 하루에 300ml에서 500ml 정도 먹는다 레몬 하루에 두 개씩 가능한 무농량으로 재배한 레몬을 먹고 또 수입품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을 할 때 이게 뭐 배로 실어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첨가물 약품을 처리합니다 과일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품에는 굉장히 많은 뭔가 첨가물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이제 그 과일에 묻게 되거나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 그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서 생산한 이런 로컬 농산물들을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한식품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염분입니다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소금이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페류라든지 뭐 채소 뭐 혹은 고기 뭐 다양한 그 자연식품에도 기본적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소금을 내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염분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뭐 내가 따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반년에서 1년 동안 정도는 먹지 마라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버터와 마가린은 이제 뭐 기름도 많고 또 버터 같은 경우는 동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피하셔야 되고 또 가공식품 뭐 뭐 과자 초콜릿 사탕 뭐 햄 뭐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이죠 라면도 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한답니다 그냥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버터와 마가린 가공식품 그냥 술 술 술 당연히 안 먹는게 좋은거고 반년 동안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저자분이 암 진행도에 따라서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기에 암이 좀 발견됐다 이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 내 암 걸렸네 이거 하면 암 사라진대 이래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방사성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 먹룡만 바꿔서 암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아까 말했던 식사 8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진행 중인 암에 대해서는 가능함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 식사요법으로 암 이길 거야 암 없앨 거야 이러고 병원 안 다니고 뭐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식사요법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식사요법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의 명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암이 훨씬 더 이제 못살게 되는 거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 암이 상당히 진행했다 그러면은 식사요법의 비중을 높여서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식사요법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말기암이신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뭐 더 이상 그 내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새삼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 말기암도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겨낸 사례가 암을 말끔히 없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같이 하면서 철저한 식사요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 몸 안에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식사 원칙 식사 원칙 8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원칙은 무혐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벌꿀 레몬 맥주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 자연술 마신다 이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와타요식 식사여법 8원칙 중에서 1번 원칙과 2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식사여법 8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이 과도한 나트륨은 위벽을 송산시키고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는 무조건 염분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분은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라면 나트륨은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에 가까운 저염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섬세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벽에 손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염분 과다 섭취가 세포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윗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암 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의 암 수술을 집도한 일본의 명의 선생님께서는 소금은 좋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시 시사법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많이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배설되는 염분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의 양은 2에서 3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굳이 내가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일부러 섭취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뭐 챙겨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빵 시빵 딱 맛을 떠올려 보시면 짠맛이 하도 없죠 아마 시빵에 소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이 시빵에도 100g당 1g의 염분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시빵인데 왼쪽에 영양전보표를 보시면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430mg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 나트륨이 3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빵조차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품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찌개류 뭐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소금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 과일에도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금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미네랄 섭취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영양보다는 안 좋은 영양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식빵에 대한 나트륨이 들어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파리바게트에서 나트륨을 줄인 더 건강한 식빵까지 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식빵에는 많은 소금 염분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섭취하는 그 식품 음식들 속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챙겨 먹지 말고 오히려 저염식 무염식을 지향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식사에서 염분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간장과 소스는 끼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찍어 먹는다 염분을 줄인 저염 간장을 쓴다 저염 간장을 식초나 막국물로 희석해서 쓴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탁에 항상 올려준다 막국물은 가다랑포나 다시마 표고버섯을 우려낸다 마늘 생강 차조기 파드등나물 물냉이와 같은 향미용 채소를 쓴다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산초 따위의 향신료를 쓴다 카레가루 술찌개미 간 깨 따위로 맛의 변화를 준다 면유 음식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된장국은 반드시 연하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 국물의 양을 줄인다 젓갈 간장조림 건어물 채소절임 같은 염장식품은 피한다 영란젓이나 연어알젓 같은 염장어란 제품은 피한다 소세지나 햄 어묵 등의 가공식품은 피한다 화학조미료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 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염분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젓갈류나 소세지 햄 어묵 기타 가공식품 이런 곳에 이미 화학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트륨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싱거 드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먹을 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염이나 무염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가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섭취하면 암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발암물질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이게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육류라도 닭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포화지방산이 소 돼지와 같은 사족 보행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는 적기 때문에 난 고기 없이는 못 산다 이러면 두 발로 다니는 고기를 먹어라 근데 이것도 내가 뭐 마음 놓고 먹으라 이건 아니고 일반인의 섭취량의 절반 정도 한 35g 정도 그것도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벗긴 가슴살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꼭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 고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이 적은 부위로 하루에 한 번 35g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구이용 닭이나 조리된 닭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박목 사육한 토종닭을 골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시면은 동물복지 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완전 박목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닭장 진짜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 닭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표시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박목 사육한 거기에 가까운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폐류는 전체적으로 육류보다는 열량이 낮고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EPA나 DHA 같은 질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고기 난 또 단백질 섭취가 안되는게 걱정스럽다 하면은 어폐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얼이나 정갱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일반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살 생선은 이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생선은 붉은상 생선을 먹으면 안되고 흰살 생선 혹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 이런 붉은상 생선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반년 정도는 절대 먹으면 안된다 금지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나 새우 눙퉁멸 등은 자연연분만 있는 신선식품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드시면 안되고 데치거나 뭔가 손질을 해서 염분을 최대한 빼고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첩 바지락 대합 굴 등의 조개류는 타우린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미네랄에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대로 양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동물성 단백질 뭐 단백질 같은게 걱정이 된다 하면은 뭔가 굴 바지락 대합 이런 조개류를 통해서 뭔가 대체하는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평소처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고기보다는 이런 약간 조개류를 드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테오시 시사요법에서는 동물성 식품 허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버섯, 해조류와 함께 조리해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 적게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채소,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 풍성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조리할 때도 기름을 많이 먹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같은 건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삶아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무혐암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소금은 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사족보행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를 드셔야겠다면 미족보행 동물을 혹은 등푸는 생선들을 절반 정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 또 조개류 조개류는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덟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일단 이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확실히 내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와타이오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와타이오 다카오시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원칙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암을 이겨낸 분들과 또 의사와 약사분들의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암세포를 그 억제하는 암세포 생성을 막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소나 과일에는 세 가지 영양소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영양소는 뭐냐 첫 번째는 비타민C나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스타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효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나 과일은 암환자 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영양의 분해 합성 소화 흡수 배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생명활동의 원천인 대사를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필수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은 이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가 아까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 또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물질입니다 무에 많이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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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의 아린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 네이트는 강력한 살균작용을 지닌 효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디아스타제 섭취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또 이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암세포를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뭔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들 성분 중 효소나 비타민C는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생것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불을 가하면 파괴되는 영양소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효식 식사회법에서는 이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굽거나 뭔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죠 반드시 무농약 저농약을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갓 짜낸 주스 매일 1.5L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농약 저농약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 농약 성분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잔류 농약이 없을 순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라 불에 가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주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도 미리 만들어 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5L 이상을 마시라고만 정해놨지 뭐 시간까지 이제 뭐 딱딱 언제 언제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아침 첫 잔만큼은 반드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을 섭취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몸에 노폐물을 빼내고 위장상태를 다스리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첫 잔은 이렇게 채소 과일 주스로 뭐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뭐 일찍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채소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편할 때 먹되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먹자 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넣고요 또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시금치 소송채 무천 피망 바나나 등 제철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된다고 해요 파슬리 청경채 오이 딸기 멜론 복숭아 취향이나 계절에 맞게 그 변화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몬 오렌지 자몽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은 뭐 내 취향대로 해도 괜찮다 어쨌거나 최소한 가급적 많은 채소와 과일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재배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된 농산물 채소나 과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다 하면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 이 농약을 뭔가 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농약이나 전용약을 뭔가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 채소 과일을 구입하시되 그것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번째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암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에 비하면 백미는 단순히 맛이 있고 입에 닿는 느낌만 좋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현미가 백미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미가 몸에 좋다라는 것은 도전 과정에서 백미가 내버린 배아나 쌀 교충에는 곡물이 지닌 생명의 영양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이나 E 그리고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와 같은 영양성분들이 현미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으로 구연산 회로를 원활히 움직이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은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양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걸 생각하면 현미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현미를 먹으면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백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현미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나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를 백미에 섞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적응의 과정을 거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현미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쌀교층이라고 불리는 과피 종피 부분에도 배아나 배젓을 감싸서 지키는 리그난이나 피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의 70%가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 들어있다는 거에요 밀보다는 통밀이 더 좋은 것도 이런 이유에요 현미를 포함해 보리나 조 피 수술을 비롯한 오곡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은 그야말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의 보물 참고다 그래서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와타요식 식사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뿔이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배아 부분에 농약이 추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아 부분에 농약을 없애는 게 관건인데 현미나 배아미에 추적된 농약은 물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만큼은 무농량이나 저농량으로 재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콩 콩도 중요한데요 콩의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를 막는다는 거에요 콩은 동물의 고기를 대체할 만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 그대로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이제 뭔가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섭취하신다는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대체 식품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죠 일본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적은 것도 이 콩 때문이라는 거에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콩과 콩 제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에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콩이 이 밖에도 사포닌이나 레시틴 올리고당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먹어야 된다 뭐 콩 제품이라고 하면 뭐 청국장도 있을 수 있구요 뭐 낫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콩을 못 먹으면 콩이나 콩을 콩 제품을 먹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콩의 장점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도 유방암이나 전립선암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건 밝혀진 거에요 이미 논문 연구 결과로써 유방암과 전립선암환자들한테 좋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콩을 꼭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뿌리채소류는 비타민C와 칼륨의 보고입니다 뿌리채소류는 제2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식품인데요 감자는 프랑스에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또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도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껍질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채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강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채소류를 먹으면 장도 굉장히 대변도 원활하게 나오고 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뿌리채소류의 비타민은 일반 채소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소류는 불에 뭔가 찌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가 100리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채소류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여기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한다라는 것 그리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농약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다섯번째 원칙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유산균 하면은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는게 요크루트 요크루트죠 요크루트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면역력은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을 모아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고형화시켜서 변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 장내에 엄청난 수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장내 세균에는요 좋은균과 나쁜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내 세균 중에서 좋은균을 늘리고 나쁜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균에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스균 같은게 있구요 이 나쁜균에는 웰치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나쁜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트로소아민이나 2차 담직산과 같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나 발암촉진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장내에 나쁜균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암에 뭔가 걸릴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크루트라는 유산균을 통해서 착한균을 보급하면 이 나쁜균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장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는 좋은균 착한균과 나쁜균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쿠르트를 먹어주면 이 나쁜균의 활동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장내에는 좋은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좋은균은 우리는 몸에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유산균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기관이 있는데 이 체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사례세포 같은 면역물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제 그 암세포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하는 그 물질을 뭔가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크루틴을 일단 섭취하면 좋다 요크루틴을 섭취하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파일로리균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는 섭취를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양질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우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 등급도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또 이제 우유를 생산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우유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제일 좋겠죠 뭔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잘 길러지고 뭔가 공장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우유 이것으로 만든 야쿠르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버섯 그 다음 해조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암환자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는 항암 물질인데요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러니까 암환자 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근데 같은 베타글루칸이라도 베타글루칸이라도 수형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버섯이 뭐냐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생것이나 말린것이나 베타글루칸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섯을 많이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고 표고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조류 해조류에도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엿, 톱,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초무침이나 조림이나 국물의 건더기로 섭취하면 좋고요 버섯류는 볶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혹은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숲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향종류의 버섯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벌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벌꿀은요 예로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벌꿀에 함유된 화분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득쿤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 벌꿀이 다 똑같은 벌꿀이 아니에요 산지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순도가 높고 농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벌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벌꿀 고르는 법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벌꿀이 나온 걸 보고 벌꿀을 잘 고르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양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꿀 중에서 좀 저렴한 벌꿀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벌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꿀의 모습은 이런 거죠 벌이 이제 꽃을 찾아가서 거기서 막 뭐 꽃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그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그것을 이제 벌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양 벌꿀은 좀 다릅니다 이 사양 벌꿀은 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벌꿀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이 저 파이프 보이시죠 호수관 지금 호수관을 잘 보세요 이 호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물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온 설탕물을 통해서 벌꿀들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이란 것은 벌들이 막 자연을 막 돌아다녀 가지고 꽃을 만나 가지고 꽃을 막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막 먹어 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꿀이 사양 벌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꿀인 거죠 이게 실제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내산 벌꿀 영양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자료의 출처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천연꿀 뭐 아카시아 꿀이나 뭐 밤꿀이나 뭐 여러 가지 천연꿀들이 있죠 꽃에서 이렇게 끈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든 그 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 꿀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과당, 자당, 미네랄,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카시아 꿀을 보시면요 어 과당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이제 수채 높죠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당은 수채 낮습니다 자당은 나쁜 거에요 그래서 천연꿀인 아카시꿀과 밤꿀에는 자당이 없습니다 근데 사양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만든 사양꿀은 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과당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 천연꿀보다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에요? 어 뭔가 좋은 성분들은 적게 들고 나쁜 성분들은 많이 든 게 사양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구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꿀 판매는 불법이다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하는 법은 탄소 동의 원소 측정법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라는 거에요 또 이제 벌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쳐보면 알겠지만 뭐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약한 거죠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직거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천연꿀로 만들었는지 이제 사양꿀로 만들어 놓고 천연꿀이라고 둔갑을 해서 파는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좋은 꿀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다고 뭔가 좋은 그 그 꿀을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는 사양 벌꿀보다는 이제 천연꿀을 드셔라 좀 비싸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몸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레몬 이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회복이 좋고요 특히 에리오 시트린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한 향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레몬을 선택할 때도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 뭐 이게 진짜 무농약 했는지도 못 믿겠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장 가보니까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더라 이러면은 껍질에 있는 농약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룻밤 물에 담궈놨다가 그것으로 레몬즙을 짜시든지 주스를 만드시는지 그렇게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 이 맥주 효모는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맥주는 암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죠 맥주 효모를 먹어야 되는 건데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과 이내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45% 정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맥주 효모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취한 식품입니다 이 마타요시 시사회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보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산균, 해조류, 버섯 1일 1회 섭취하라 그리고 벌꿀, 레몬, 맥주 효모 매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좋은 꿀을 선택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버섯, 해조류, 야쿠르트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겨드시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왓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연상에서 이제 1,2,3,4,5,6 원칙까지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제가 기름과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왓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분이 쓰신 책입니다 원칙 7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안 먹고 살 순 없죠 모든 요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름은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건가? 다 좋지 않다는 거죠 식물성 지방도 우리가 선별해서 섭취할 기름과 섭취하지 않을 기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류 등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부족해지면 피부에 증상을 일으키는 필수 지방상이지만 과다 섭취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포함한 생활습관변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리놀레산은 만성 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가공식품, 외식 메뉴, 과자 등에 리놀레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밖에서 사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빵이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놀레산이 과자 섭취할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과다한 리놀레산 이것을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개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리놀레산이 들어간 기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사실 오메가3개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조금 덜 먹어도 균형이 잘 맞는 건데 리놀레산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죠? 오메가3 챙겨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에 필요한 기름은 올레인산이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계열인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드레싱이나 양념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자소유나 들기름, 아마인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개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리놀레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잘 맞아서 조류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서인데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트렌스 지방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트렌스 지방산을 미친 지방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렌스 지방산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트렌스 지방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하기 쉽다는 식물성 지방산의 결점을 없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산화가 잘 되지 않고 만들었을 때 그 요리에서 그 기름이 오래돼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3일 동안 그 식품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나 비스킷 쿠키 케이크 식빵 가공 치즈 따위의 이런 가공식품에는 빠짐없이 쓰인다 거의 모든 외식업체와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와 체인점에서는 모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렌스 지방산은요 나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식세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매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염증 그리고 암의 걸릴 확률을 높이고 당뇨병 알레르기 알치아이머의 발병을 축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렌스 지방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스 지방산 이걸 좀 피하려고 영양성분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렌스 지방산이 0g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렌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 드릴 거 이 트렌스 지방이 이렇게 딱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0g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트렌스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트렌스 지방은요 0.5g은 0.5g 미만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고요 0.2g 미만은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뭔가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런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트렌스 지방산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트렌스 지방산이 0g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2g 0.2g 미만 0.2g 미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0이 0이 아닌 거죠 0가 0가 아니다 그래서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어 이건 트렌스 지방산이 안 들어 있겠네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원치 자연수를 마신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은 60%를 차지합니다 각가지 대사작용에 쓰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1리터는 섭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도 늘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의 질입니다 질 염소나 불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상하수도에 소독을 할 때 염소나 불소 성분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소나 불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나 불소 성분이 환자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지하수원에서 끌어올린 자연수나 생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에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추천한다는 거죠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편의점에서 사 드시잖아요 그때 그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고르실 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내추럴 워터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을 드셔야 돼요 이게 써있는 생수가 있고 써있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금주와 금연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술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암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콜은 암의 발생과 증식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벽 손상을 일으키고요 음신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나쁜 거예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등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입니다 음주와의 관련성이 뭔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입증이 됐어요 술을 먹어서 이런 암들에 걸린다 입증된 암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른 암들의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아니 절대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트렌스지방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트렌스지방은 항상 확인하셔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는 글자가 써있는 그런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식사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바꾸신다면 내 몸의 매력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몸 속에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사라지는 몸 만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면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암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애초에 암들이 생겼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암이 재발한다든가 아니면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암이 있던 암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또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내 몸을 만드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의사가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환경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 결과로써 암이 자라게 되고 암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원상태대로 내 능력이 원래 내 암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 몸의 치유 능력이 바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섭취하기 우리가 어떤 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인지를 알고 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뭐 책들을 안 읽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햄버거라는 식품이 왜 나쁜지 이해 못 했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에 빵 탄수화물 있죠 고기 스테이크 들어가잖아요 햄버거 햄 들어가죠 양상추 야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걸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지 왜 정크푸드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암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 게 다 쓰레기 음식이구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그 식품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이 비타민 A는요 림프구 중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뭐 간요리 장어 달걀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따위에 녹황색 채소에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 많이 먹어주면 좋고요 비타민 E를 함유한 식품도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E는요 노화를 방지해 젊음을 되살려주는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림프구 백혈구 작용에 향상을 가져다 주죠 콩 땅콩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해바라기 U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호박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C를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양배추 브로콜리 소송채 따위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고구마 같은 비타민 B1 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B1은 구연산 회로 작동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현미 돼지고기 장어 콩유 깨 우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암 같은 질환이 없다 하시면은 돼지고기 장어 조금씩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암 때문에 식이를 조절하고 좋은 걸 많이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물론 돼지고기 장어가 써있긴 하지만 이 책의 저자분이 암환자들은 육류 섭취를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 물론 써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암을 앓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미네랄입니다 셀레늄 같은 것이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셀레늄은 이제 등푸른 생선 미래 배아 쌀 겨어 등에 합류가 되어 있고요 아연 아연은 굴 따위에 어폐류와 깨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칼슘 칼슘은 말린 작은 생선이나 우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몰리브덴은 곡류 우유 콩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제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벌레 등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인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고 채소 과일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분들은 파이토케미컬에 많이 들어간 음식들 반드시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계속 영상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 비타마 섭취를 위해서 이 책의 저자분은 어떻게 알았죠? 주스를 다 갈아서 이제 1리터에서 2리터 2리터 정도에요 2리터의 정도를 매일매일 마셔라 채소 과일을 간 주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알리신은 냄새 성분으로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구요 구연산회로에도 활력을 줍니다 마늘 양파 파 락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관 면역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품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장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크루트 뭔가 나또 뭐 김치 채소절임 된장 등 발효식품도 우리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구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도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암작용이 있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의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장을 청소하고 활성화시키는 사과섭취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어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가장 핵심은 결국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의 목적이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빡세게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구요 이 환자분들은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에너지를 다 그쪽에 써서 내가 정작 그 병과 싸우는데 어 쓰는 에너지를 이제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막 근력운동 뭐 이런걸 하라기보다는 운동 걷기 편안하게 걷기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보통 1만보 많이 하시죠 근데 1만보는 이게 생각보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병을 앓고 있다 혹은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1만보라는 그 숫자를 채우려고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되고 하루 6천보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는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8도에서 41도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전신을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반신욕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몸을 데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욕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많이 해서 내 체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곧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회수하거나 세포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면역과 정신 상태에 깊이 관여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도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유지에 직결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책에 저자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없애려면 하루 8에서 9시간은 충분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줄이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니가타 대학교의 아보 도르 교수가 질병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 호흡법이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명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의 일환으로 명상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명상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호흡까지만 얘기하지만 호흡과 명상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명상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호흡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데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면연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 면연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면연력을 높이는 식품을 알고 면연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면연력에 방해가 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연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면도 있고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암이 걸리신 분들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세포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아직 암환자는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이 생기지 않는 몸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아주 하루하루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을 모두 제가 다뤄드렸고요 이 책의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제가 계속 리뷰를 해 드릴 거거든요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것만 만들어 마셨을 뿐인데 말기암이 사라졌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함께 이야기해 볼 책은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몇 번 리뷰를 했었던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후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건 뭐냐면요 암을 이기는 식사법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채널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으로 암을 극복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그 암 환자분들에게 자신의 식사요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선 안 된다는 그런 환자들을 암을 싹 없애는 데 성공을 해요 제가 그 사례들을 3명 정도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치유 사례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렇게 먹었더니 암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방암이 재발한 40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2003년에 유방암을 발견하여 수술을 하였고 2007년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른쪽 쇄골을 중심으로 다른 곳에서 전이암이 발견되었는데 주치의는 이 암이 이 병의 치료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내 삶을 포기할 순 없죠 그래서 만난 게 와타이오 박사였습니다 와타이오 박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때 이제 처방받은 게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만 받고 이 시사요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물성 식품과 염분을 제한하고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더니 간으로 전이냈던 암이 사라집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뼈로 전이된 네 곳의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암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와타이오 박사도 어떤 걸 얘기하냐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이 이 식사를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방사선이나 항암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 부작용 크고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 말고 먹는 거 바꿔서 암을 고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와타이오 박사 역시도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법을 병행요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 쭉 들으시면서 야 먹는 것만 바꾸면 암 나을 수 있는 거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남성입니다 2008년 진행성 위암으로 위를 모두 잘라내는 적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재발을 하였고 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항암제 치료를 하면서 와타이오시 시사요법을 권했으나 야채 주스를 싫어해서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해요 항암제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이었고 이 와타이오 박사가 이렇게 야채 주스를 좀 먹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야채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죽어도 먹기 싫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와타이오 박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주스를 마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고 그 결과 그럼 한번 먹어보지 라고 해서 와타이오시 시사요법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타이오시 주스를 먹으니까 중요한 표지자의 수치가 내려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수치들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됐고요 CT 촬영 결과 비문부에 있던 암이 4cm에서 1cm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골반과 목에 림프샘에 있던 암은 모두 사라졌고요 주스 섭취로 매력력이 높아지면서 항암제 효과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먹는 것만 바꿔서 낫는 게 아니고 항암치료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주스를 같이 마시는 거죠 그랬을 때 치료 효과가 그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구요 세번째 세번째 사례는 6개월 선고받은 암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례입니다 2008년에 가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환자였어요 2009년 4월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 되었고 몇 달 만에 다시 간에서 전이 암이 발견됩니다 항암치료는 난 절대 받지 않겠다 이 환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런 거 권할 텐데 본인이 이제 항암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뾰족한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왓타이오 박사의 강연을 이 암환자의 부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게 됐고 왓타이오 박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게 된 거죠 이제 폐암에 대한 부분은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라 이렇게 이제 왓타이오 박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고요 간암은 치료가 매우 까다로우니까 식사요법과 병행에서 암세포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에 항암제를 직접 주입하는 동맥포트요법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두 달 뒤에 종양표지자인 CEA가 175에서 69로 CEA19-9는 244에서 56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왓타이오지 시사요법 이것을 하면은 내가 받는 항암치료를 극대화해서 빠르게 암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왓타이오지 시사요법의 중심은 뭐냐 바로 주스입니다 주스 암 시사요법을 알려진 다른 것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섭취하거나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네요 왓타이오지 시사요법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암세포의 발생을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이 야채와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야채와 채소 과일을 이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은 항산화 물질들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타이오 박사도 여러분들께 그 채소 야채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뒷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런 주스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계속 이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암과 싸우고 계신 분이라면 주변에 암 환자분이 있다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암은 나을 수 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사법을 얘기하면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을 바꿔서 내가 암을 고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내가 받고 있는 치료의 효율의 극대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먹는 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암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의 환경이 벌써 망가졌기 때문에 또다시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주스를 먹는다거나 채소 과일 섭취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저와 함께 하루 2리터 습관 이런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 싹 사라지는 동서양의 식사요법입니다 많은 동서양의 의사분들 또 학자들이 어떻게 암을 이겨 싸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실제 성과가 나온 것들도 있고요 또 정립된 식사 방법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사람의 시설법이 아니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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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여기서 좀 공통점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 만으로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수술로 다 제거해도 눈에 보이지 않던 혹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몸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다시 성장하게 되면 재발이 되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완벽하게 내 몸을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지 마라 그걸 거절해라 거부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표준치료를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내 몸에는 안세포가 이제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식사요법들의 공통점 네 가지들이 있습니다 동서양 의사들이 또 학자들이 암을 이겼다고 하는 식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네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내서 먹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시사요법들을 쭉 보면요 이 네 가지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학자들마다 의사들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와타요시 식사요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하죠 외과의사인 와타요 박사가 여러 가지 종류와 식사요법들을 참고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염분과 동물성 식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미밥과 대량의 야채 과일을 먹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루에 1.5L에서 2L 정도의 갓 짜낸 주스를 마시는 겁니다 이 갓 짜낸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소와 과일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달걀 요크루트 꿀 이런 것들을 함께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말기암 실제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기암 환자도 암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본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슨요법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의사 1930년대 독일인 의사 막스 거슨이 창시한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요법 중 하나인데요 동물성 식품과 지방 염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갓 짜낸 당근 주스를 하루에 총 13잔 총 2L에서 3L 정도를 마시는 거고요 일부 야채와 과일, 현미, 콩, 제품, 견과류를 먹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말인지 갈아낸 주스를 먹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야채나 과일, 현미, 콩,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세부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이 의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호신호식 거슨요법입니다 그 거슨요법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학자들이 또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호신호라는 정신과 의사가 만든 식사요법인데요 거슨요법을 보완해서 만든 식사요법입니다 당근 주스는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물과 영양제로 비타민C를 보충하고 콩제품 견과류도 먹습니다 아까 거슨요법에서는 견과류를 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견과류를 먹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요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다요법 고다의원의 원장인 고다 미쓰오 박사가 확립한 요법입니다 소식 생채식 단식요법이 핵심요법이고요 생채식은 현미가루 녹즙과 뿌리채소를 간즙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다요법은 소식하고 생채식하고 단식요법이 주된 요법이다 구리야마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가 제창한 요법인데 인간은 자연에서 나온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수 생야채 과일 등의 자연식이나 그에 가까운 식품을 권합니다 내추럴 하이진 이건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인데요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주의 운동의 하나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자연식을 먹는다 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연의 치유력을 높이는 식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동생을 막론하고 이런 뭔가 자연 그대로의 식품 뭐 채소 과일 뭐 야채 뭐 이런 자연의 식품을 먹는 것이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사법들의 공통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육류와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자연식품을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생으로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주로 주스나 즙을 만들어 먹는다 이게 네 가지 공통점이 되겠고 여기에 요법마다 조금씩 디테일에 차이가 있는데 그 요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요법 중에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요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치료와 함께하는 병행요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받을 수 있으면 항암을 하는 거고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죠 물론 내 몸의 컨디션이 망가지지 않는 그 선에서 적절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사요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몸을 고쳐야겠다 암을 낳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의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나 식사요법으로 해볼 거야 하고서 충분히 수술로도 혹은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고쳐도 완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사요법은 그 자체로 뭔가 암을 없애야 된다 뭐 이것까지 완벽하게 뭐 규정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준다는 것이 여러 임상들이나 이런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3대 치료 표준 항암 방사선을 거부해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암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그 치료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식사요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완벽하게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 그리고 암이 생존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병원치료 받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동서양의 식사요법 공통점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렸고 이 하루 2리터 습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릴 거예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항암작용이 좋게 돼서 암세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주변에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저 영상을 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암을 이겨내는데 함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이 싹 사라지는 주스 만들어 먹는 법입니다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으로도 이제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대체 어떻게 주스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 내 암이 나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아마 그 생각을 조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일단 암이 진행 중인 사람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주스를 마셔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슴요법에서는 하루 2에서 3리터의 주스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와타요식 식사요법에서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주스를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양도 양이지만 대체 어떤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생으로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먹기가 쉽죠 그래서 많은 양을 먹기가 쉽기 때문에 주스로 만들어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갓 짜낸 주스는요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일에 든 비타민이나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은 많이 먹어도 어떠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생, 야채, 생, 과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많이 드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때때로 주스를 마시는 환자들 중에 설사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즉 설사를 안 하게 되거나 체중 감소가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내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나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주치의와 함께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몸이 냉한 체질의 경우 손발이 차갑다거나 몸이 차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생강을 함께 넣어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또 겨울에는 야채나 과일을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 놓았다가 사용해도 좋고요 그래도 만약에 거북하다 이러면은 절반 정도는 주스를 만들어 드시되 절반은 숲으로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 환자가 아니다 암치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1.5리터나 2리터 그렇게 많은 양을 드시지 않더라도 하루 600ml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주스로 대신해도 좋고요 그래서 1회 300ml씩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과일 채소 주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먹다 말다 먹다 말다 하거나 혹은 처음에 반짝 먹고 뒤에 가서 먹지 않으면 효과를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몸에 좋은 주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방에는 하루 600ml 치료에는 1.5에서 2리터 정도의 양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마시는 거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합니다 어떤 분은 1.5리터를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많은 양을 먹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0ml 200ml 이렇게 양을 쪼개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절해라 항암작용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을 고릅니다 유채과 미나리과 가짓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이제 채소와 과일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주스 마시기를 하려면 좋아하는 야채 과일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주스를 좀 먹어야겠다 이럴때 어 이 책에서 이런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고르고 저 책에서 저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저걸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충분한 양을 먹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이 주스를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걸 갈지 어떤 채소와 어떤 과일을 넣어서 주스를 만들지를 결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번째는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제철 야채와 과일은 가격도 저렴하구요 또 가장 좋은 점은 무농약과 유기농 재배식품이 제철 야채와 제철 과일 중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걸 꼭 기억하시구요 주스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채도 있습니다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부추 이런 채소들은 그렇게 주스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맛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는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좀 이게 좀 먹기가 불편하다 이러면 꿀이라든지 요쿠르트 이런 것을 넣어서 같이 주스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암을 앓고 있는데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야채, 채소, 과일 어떤게 있을까 이런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텐데요 제가 뒤에서 다양한 이제 그 채소, 야채,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을만한 그 채소와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혹은 다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채소와 과일들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심지어 어떻게 조합을 해야 맛이 있는지 까지 제가 뒤에 추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양배추 말린 자두 사과 당근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소송채 꿀 요구르트 블루베리 이런 채소와 과일들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세포를 때려잡는게 좀 목표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채소와 과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이 중요한데요 양은 1.5L에서 2L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나만의 그 채소 과일 주스 거기다가 제가 제일 끝에 말씀드렸던 항암에 좋은 채소 과일들을 넣으셔서 같이 만드시면은 그게 최고의 채소 과일 주스입니다 다른 뭐 특정한 뭐 어떤 성분을 넣은 어떤 채소 과일을 넣은 이런 주스만 좋은게 아니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이 오래 마실 수 있는 채소 과일 주스가 제일 좋은 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주스 여러분만의 항암 주스 만드셔서 매일매일 드시면은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암도 싹 사라진 와타요시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병원치료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먹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전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와타요식 식사요법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환자들의 식사법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원칙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셔서 식사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암이 사라지고 암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암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와타요시 식사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가지인데요 염분의 과다 섭취 구연산 회로의 이상 활성 산소에 의한 피해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짜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거의 무염식으로 먹는다시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연산 회로의 이상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암이 발생하고 증식하기가 쉬워집니다 암 예방에는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나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주스로 이것은 가능하구요 특히 와타요 다카오씨가 굉장히 강조하는게 레몬 레몬에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죠 레몬 섭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성 산소에 의한 피해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는 몸에 해로운 활성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 산소가 많아지거나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막으려면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네 발로 걷는 동물 즉 소나 돼지 이런 고기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난 꼭 고기를 먹어야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닭고기라든지 뭐 어폐류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이마저도 안 먹는 것을 권하긴 하지만 난 먹어야겠다 하시면 닭고기나 어폐류는 삼가서 먹으면 괜찮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요법 기본 네 원칙과 더불어서 이 마타요 의사선생님은 총 9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염분의 과다 섭취 구연산 회로의 이상 화이선 산소에 의한 피해 동물성 식품의 과다 섭취 이 네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암 발생과 암 증식 전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구원칙이 나옵니다 구원칙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키면 좋은 이제 식사법 절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을 예방하는 와타요식 식사요법 구원칙 아홉 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염분은 거의 재료 수준으로 줄인다 염분의 과다 섭취 는 몸속 미네랄 균형을 깨뜨려 바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들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동물성 네 발로 걷는 동물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바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는 바람뿐 아니라 동맥 경화를 촉진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선한 야채와 과일 무농약으로 많이 먹는다 야채와 과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암작용을 하는 항산화 물질과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캘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타요 의사선생님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과일 채소 주스를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아 신운을 살린 곡물과 콩제품 감자류를 먹는다 배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피틴산 그리고 콩제품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등은 항암작용을 합니다 감자류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것들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균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류를 먹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유산균 후코이단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해조류 면역 강화 물질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버섯류를 많이 먹는 것이 암 예방과 암의 전이 암의 기능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레몬 꿀을 먹는다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하는 레몬을 매일 두 개씩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매일 드셔주면 좋고 또 정백설탕 대신에 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흑설탕도 좋다고 써있는데요 일단 백설탕 정제설탕은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가급적 설탕 대신에 꿀을 드시고 흑설탕 시중에 가면 흑설탕을 팔아요 파는데 이게 백설탕에다가 카라멜 습소를 묻혀가지고 흑설탕인 척 색깔만 흑설탕인게 있습니다 그 설탕을 사시면 안되고 비정제 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자연 그대로의 설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먹어도 좋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혼란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는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습니다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화하지 않는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수돗물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수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일본인 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도상태와 우리나라의 수도상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걸 감안해서 어쨌거나 의사선생님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을 좀 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 금연금주한다 담배나 과도한 술은 암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금연금주는 백해무익하다 이런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론 염분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이고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배알을 살린 곡물과 콩제품 감자류를 먹고요 유산균 해조류 버섯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드시는 게 좋고 또 레몬 구연산 회로를 위해서 레몬을 매일 두 개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기름은 올리브유나 참기름 카놀라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가급적에 마시고 금연금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칙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암치료와 또 혹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우리의 식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암이 유발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나흘 암이 이제 낫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론 계속 반복되는 면이 좀 있지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암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지 딱 짚어드릴 건데요 계속 좀 들으시면서 내 식습관을 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계속 이분이 쓴 책을 계속 리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루하지 마시고 계속 날마다 들으시면서 내 머릿속에 박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그렇게 식습관을 바꿔 나가시면 여러분들 건강은 99세까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암 예방과 치료에 좋은 음식부터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에는 몸속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비타민 B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많은 학자와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점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 섭취 무조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왕이면 이 과일과 야채를 드실 때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1.5L에서 2L 주스로 만들어 마실 것을 이 와타요 선생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암을 이겨내는데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미 버섯류 해조류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현미도 암을 예방하는데 좋은 식품입니다 현미의 배아에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현미의 싹을 틔운 발아현미나 쌀겨층까지 벗겨내고 신운맛 남긴 배아미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빵이나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이럴 때는 통밀로 만든 것을 드시면 되고요 콩류 감자류 버섯류 해조류 꿀도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제가 이제 암을 치료하시는 분과 암을 예방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암을 치료하실 목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하루 최소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많아서 뭔가 주스로 먹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샐러드나 스프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밖의 야채 300에서 500g 정도 드시고요 또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주스는 하루 600ml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그 밖의 야채는 350에서 500g 정도 그리고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현미 콩류 감자류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현미식을 드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콩류나 감자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현미식 그리고 콩류 감자류는 그냥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섯류 해조류 꿀은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고요 또 꿀은 하루에 두 큰술 정도 챙겨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그냥 먹고요 꿀은 하루에 두 큰술 정도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달걀 같은 경우 암을 치료로 하시려는 분들은 닭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는 가슴살 부위로 최대 많이 먹어야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달걀은 질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시려는 목적으로 식습관 바꾸려는 분들은 닭고기는 딱히 제한이 없고요 달걀은 질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 정도 먹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이 어패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다랑어라든지 가다랑어 같이 붉은산 생선 붉은산 생선은 많이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질 좋은 요구르트를 하루에 300-500g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질 좋은 요구르트를 하루에 300g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몬 레몬은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예방하려는 분들 그냥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삼가야 될 음식 이번엔 이제 피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나쁜 식사 습관이 암 체질을 만듭니다 암 체질이란 것은 암을 생기게 하거나 암이 뭔가 번식하게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어 식사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쁜 식사 습관이 암이 잘 자라는 내 몸을 만든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엄격한 식사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두 번째는 동물성 지방 세 번째는 염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6개일에서 1년 정도 섭취를 완전히 금지하고요 염분은 거의 제로 상태로 드셔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인 라드나 보터도 먹지 않고요 마가린도 가급적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임 젓갈 종류 피하시고 음식에도 소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린 스낵 과자 쇼트닝 감자튀김 프로세스 치즈 등은 가공 과정에서 트렌스 지방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세부적인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암을 치료할 분과 암을 예방하실 분을 어떻게 식단해야 할지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입니다 암을 치료로 하실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완전히 금지하셔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완전히 드시면 안 됩니다 암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이러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닭고기나 어폐류 섭취 괜찮습니다 염분은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상태로 이제 하셔야 되고 암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하루 4g 이내입니다 4g 이하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버터마가린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암 치료 시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되고요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담배 당연히 암 치료 등 예방이든 금연하셔야 되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암을 치료하실 분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금주하셔야 되고 암 예방하시는 분들은 과음하지 않을 정도로 드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암은 식생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식생활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같이 읽는 거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간혹 댓글을 보면 너무 똑같은 내용은 반복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100번 들었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고기 한 번 먹을 거 덜 먹고 뭔가 나쁜 음식 먹을 거 안 먹게 돼서 그게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조금씩 내 몸에 이제 암이 살기 어려워지는 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점점 나는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권의 좋은 책을 만나면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쓴 수많은 저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쓴 책이니까 책 제목이나 책의 컨셉이 좀 다를지 몰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영상을 매번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서 완전히 암기가 될 정도로 들어가지고 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자세로 저와 함께 공부해 가시고 같이 책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의 기본 지침 언제 식사요법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책을 읽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언제 이 식사요법이 급대화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수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암이 진행될수록 식사요법은 중요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나쁜거 먹어도 조금 안좋은거 먹어도 암이 갑자기 막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암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쁜걸 먹으면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게 뭐냐면요 이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만약에 암이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식사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암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0기는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1기는 암이 암이 점막에서 퍼졌지만 주변 림프셈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기는 암이 주변 림프셈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3기는 암이 주변 장기로 퍼지고 멀리 있는 림프셈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4기는 4기는 암이 암이 떨어져 있는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를 하는데요 0기에서 1기까지를 조기암이라고 부르고요 2기에서 3기까지를 진행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기를 말기암이라고 부릅니다. 식사협법으로 모든 암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협법만 하면 암이 싹 사라진다. 모든 암환자들의 암이 사라진다. 이건 아니에요. 식사협법을 열심히 했지만 사망을 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협법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더 열심히 식사협법을 하시고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협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의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림프구입니다. 내가 식사협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는지 나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이다. 림프구. 림프구가 만약에 3제곱미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다. 내 림프구의 수가 3제곱미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8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가 3제곱미리미터당 1,000개 이상이다. 이렇다면요. 60에서 70%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 림프구의 수가 3제곱 3제곱 미리미터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은 단순히 식사요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림프구의 수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림프구는 여러분들의 혈액검사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림프구의 수가 궁금하시다면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암의 진행상태에 따라서 식사요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암을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 내가 암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식사요법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값이에요. 건강의 기본값이다. 아침 주스를 하루 최소 600ml 이상씩 먹어줘야 됩니다. 600ml 그러니까 생수병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동물성 식품은 닭고기나 달걀 어패류 등으로 섭취하시고요.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기암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기암 설명드렸죠. 조기암 0에서 1기이신 분들 이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주스는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고요. 조기암은 대부분 사실 3대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식사요법을 왜 하느냐 재발전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치료 자연치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자연치유를 하겠다라는 걸로 3대 치료요법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걸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내가 자연치유를 하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인 이 표준치료를 거부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식사요법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하는 거지 수술 거부하고 항암 거부하고 방사선 거부하고 이 식사요법으로 암을 낳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명확히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행암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식사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스는 매일 1.5리터에서 1리터 정도 마치시고 식사요법의 비중이 커지지만 상대의 요법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식사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림프구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림프구 수치가 중요한 것은 면역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면 림프구수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사요법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기암 전의 재발암 입니다. 효과적인 수단은 식사요법입니다. 주스 마찬가지로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드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 모든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병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나는 식사요법으로만 나을 거야.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결론 암 식사요법이 효과를 보려면 면역이 중요하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 수고 림프구 수가 세제곱 밀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면 80% 이상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세제곱 밀리미터당 1,000개 이상이면 60%에서 70% 이 정도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세제곱 밀리미터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 식사요법으로는 식사요법으로는 좀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사요법 하실 때는 항상 병원 치료를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 식사요법이 어떤 기준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영상 꼭 명심하시시고요. 식사요법 반드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식사요법으로 암을 치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식사요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온 거가 많아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만 따라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 환자의 치료 개선 사례들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식사요법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3대의 요법과 병행에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요법 하면 뭔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걸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암과 말기암의 경우 특히나 더 식사요법이 중요한데요.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병원의 그 치료 방법이 싫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식사요법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받는 치료와 함께 병행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식사요법이라는 거예요. 병원의 치료와 식사요법 둘 중 하나 양자택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식사요법을 통해서 손을 댈 수 없었던 암들이 낫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혹은 거절하고 혹은 무시하고 의학적 치료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보통 3대요법이라고 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입니다. 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함께 하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수술 수술은 암세포를 도려내서 제거하는 거죠. 처음에는 배를 완전히 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많이 쓰는 방법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복을 최소화시킨 웬만하면 많이 열지 않는 그런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은 수술 기법들이 나오는 거죠.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복관경 수술이라든지 흉관경 수술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항암약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항암제가 암세포 증식을 막고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한 거죠. 그래서 많이 쓸 경우에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항암제 때문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암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자연치료를 선택하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없애는데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어떻게 보면 지켜나가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하라는 거죠. 이 항암제 치료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투여의 기준이 있는데 와타요 박사의 항암제 투여 기준은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미리미터당 3천개에서 4천개 이상 또 림프구수는 세제곱미리미터당 천개 이상일 때 이제 항암제를 투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혈구냐 림프구수가 이 수치 이하라고 하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암제를 왜냐하면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선요법 방사선요법이라는 것은 X선, 감마선, 전자선 등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암세포 유전자에 타격을 주는 거죠.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지만 암세포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런 3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과 함께 와테오시 식사법을 함께하면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비율이 무려 6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와테오 박사가 원래는 이제 의사잖아요. 처음부터 병원의 치료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거부하거나 처음부터 식사를 강조하던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와테오 박사도 식사요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몇 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던 그 환자가 갑자기 몸 안에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또 그 후에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더라.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또 2002년에 조사한 수술 후 5년 생존률의 결과도 와테오 박사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을 다 살펴보니까 암수술을 받고 암항암치료를 받고 암방사선치료를 받고 5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52%만 살아 남다라는 거죠. 48%는 어떤 이유로는 모르겠지만 그게 암이든 혹은 다른 질병이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살지 못했다. 생존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데미지가 입은 거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사회법은 그런 부작용이나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물론 시사회법만 하라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그 3대 치료와 함께 가는 거예요. 100일간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100일간 할 경우에 이제 체내 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체질이 바뀌어서 내 몸이 정상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에요. 내 몸에는 아직 암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책이나 이런 식사법에 관심을 갖는 건데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매일 채소, 과일, 주스를 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스는 식사의 균형이 고르지 않더라도 매년력을 높여서 우리 몸이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걸 할 때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고기, 염분, 이런 것들의 섭취는 최소화 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일단은 암이 있다. 내가 내 몸에 지금 암이 있다고 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이거 안 할래가 아니에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내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협보를 하는 겁니다. 식사협보에 목표는 뭐였죠?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의학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식사협보만으로 암세포를 없애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식사협법이다.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주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책에 주스 메뉴들이 쭉 쌓여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지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주스를 발견하시고 원칙에 따라 만드셔가지고 암 예방 차원이든 암 치료 차원이든 그 주스를 매일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주스를 먹으면 일어나는 기적같은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여러분들의 그 암을 없애는 데 암을 사라지게 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드리라 확신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은 매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겠죠. 일단. 매일 먹지 않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을 치료받고 있다 하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매일 드시고요. 보통 사람은 600ml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나눠서 마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주스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과일을 많이 넣고 과일 주스를 많이 먹으면 비만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일보다는 야채를 많이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스를 마시는 요령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을 예방하시려는 분은 하루에 600ml 정도 또 암을 치료하시는 분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주스를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몸 상태에 따라서 마시는 양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권장량은 암치료의 경우 1.5리터에서 2리터다.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입니다. 주스를 만들어 먹는 이유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식품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느냐 유채과 미나리과 가짓과 야채와 감귤류 이런 곳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또 이제 암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런 항산화 물질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만 넣어서 갈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중심으로 이 주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루만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최소 100일 이상 먹어야 되고요. 6개월 1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양성분이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입맛에 맞아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제철 야채와 과일을 활용한다. 가급적이면 제철 과일 제철 채소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철 야채와 과일에는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 채소 과일이 워낙 비싸졌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하우스에서 뭔가 재배된 것보다는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이 그나마 좀 쌉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배 식품이 제철 야채나 제철 과일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주스를 마실 때 이게 또 갈아서 먹다 보면 귀찮아요. 왜냐하면 매일도 갈고 또 간 거 믹서기 청소하고 하려면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갈아 놓으시고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가짜는 주스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스가 산소를 접하거나 열을 가하면 파괴가 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할 때는 씻지 말고 그대로 채소와 과일을 보관하셔야 되고 또 씻어놓고 만약에 냉장고에 넣다 채소와 과일을 그러면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 성분이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야채 주스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타민C의 양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 양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책에 직접 그 데이터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는 중요한 것 같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줄어듭니다. 총 페놀 함유량 수용성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페놀 함유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이었다고 하면 1시간 지나서 80이 됐다가 다시 3시간 지났더니 10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항산화력 이것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스를 갈아놓고 먹는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전혀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좋은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귀찮은데 갈아놓고 갈아놔야겠다 이러면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갓 짜낸 주스를 먹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짜놨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스를 먹었을 때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냐 비타민 C 비타민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항산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은 갈아놓고 냉장고에 넣고 중간중간 꺼내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온전히 효과를 100% 다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짜서 드실 것 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바 박사도 매일 주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먹는 주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매일 마시는 주스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사과 1개 자몽 2개 레몬 2개 꿀 1큰술에서 2큰술 이렇게 넣고 주스를 만들고요. 주 2일에서 3일 정도 마시는 야채주스는 이렇습니다. 양배추 4분의 1개 당근 2개 피망 1개 양배추 4분의 1개 이 둘의 차이를 제가 봤을 때는 주 2-3일 마시는 야채주스는 조금 더 맛이 없어 보이죠 매일 마시는 주스는 사과도 들어가고 레몬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는데 주 2-3일 마시는 주스는 거의 채소밖에 없죠 피망 당근 양배추 이런 거니까 아마 좀 맛적인 측면에서 야채주스가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빈독스가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주스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본 댓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주스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과일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에는 이제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시는 겁니다. 수돗물보다는 이제 정화된 물을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기 주스기에 넣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맛을 내는 팁인데 자몽즙과 레몬즙은 과즙기나 스키저로 짜서 주스에 넣습니다. 이제 믹서기에 통째로 넣고 가는 게 아니고 자몽즙과 레몬은 과즙기류를 통해서 즙을 짜서 주스에 다 갈려진 채소, 과일 주스에 넣는 겁니다. 이 사과와 레몬은 감칠맛을 내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감칠맛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마셨을 때 우리가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 가짜낸 주스를 매일 마시는 게 중요하다. 매일 마시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넣었을 때 당연히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일 채소 주스의 배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주스는 내가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다. 매일 마실 수 있는 주스에다가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넣어서 갈면은 그게 나에게 맞는 최고의 과일 주스입니다. 채소 주스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주스 이걸 꼭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개인화된 개인에게 가장 입맛을 만든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부터 마셔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주원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싹 없애주는 초록색 주스 탑3입니다.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인 주스 만드는 레시피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주스 중에서 제가 초록색 주스를 세 가지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낸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스는요. 그린 주스입니다. 그린 주스 이 그린 주스는 기본 재료가 소송체와 양배추입니다. 소송체는 왼쪽에 그림이 되겠고요. 양배추는 오른쪽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시켜볼 수 있는 채소들이죠. 이제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녹색 야채 특유의 냄새나 쓴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 주스는 그린 주스는 카로틴과 비타민C가 가득한 건강 주스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채소로 이루어진 음식들 특히 채소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추울 때 그리고 몸이 좀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생강을 함께 넣어서 주스로 만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송채 30g이 필요하구요. 사과 100g 그리고 레몬 1개 양배추 100g 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레몬은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저로 과즙을 짭니다. 세번째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주스에 갑니다.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레몬 과즙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당장 지금이라도 소송채와 양배추를 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채는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비타민B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양배추의 경우에는 항암작용을 이소티오시안염과 페록시다제 가 들어있어서 비타민C도 많고요. 그래서 활성산소의 피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암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팩틴이 풍부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에 흡수되게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넣고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당연히 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주스는 녹즙 주스입니다. 녹즙 주스 이 녹즙 주스의 기본 재료는 녹색 채소나 약초 수목의 잎 모두 다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재료가 케일을 많이 씁니다. 케일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녹즙기라든지 최근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은 아마 케일을 많이 드실 겁니다. 케일을 주로 넣어서 만든 주스가 녹즙 주스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냉동 녹즙은 해동하고 가루로 된 녹즙은 미네랄 워터에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귤을 반으로 자르고요. 스키저로 즙을 짜서 섞으면 됩니다. 여기서 냉동 녹즙이나 가루로 된 녹즙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케일이라든지 깻잎, 상추 등등의 초록색 잎들을 막 넣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귤 즙을 짜서 넣어주고요. 이걸 섞어서 마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녹즙은요 케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일을 많이 먹으니까 케일 같은 경우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 증진이나 암 예방에 좋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귤 귤에는 크립토크산틴이라는 카로틴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 예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녹즙과 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는 거죠. 마지막 주스는 상추 주스입니다. 상추 아주 우리가 구하기 쉬운 재료 중 하나죠. 상추 주스는 상추 샐러리 타임잎 한 작은술에서 두 작은술 정도 그리고 레몬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법은 야채를 일단 잘 씻습니다. 그리고 타임잎은 상추에 말고 샐러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갈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몬은 과즙을 짜서 섞습니다. 이 상추에는 비타민 E가 함유된 아주 드문 야채입니다. 특히 색이 짙은 상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며 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합니다. 샐러리 샐러리는 향 성분에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리 특유의 향은 아피인이나 피라진 아피인이나 피라진 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아피인은 식욕 증진 효과가 있고요. 불안감을 억제해줍니다. 피라진은 혈전을 막아서 동맥 경화에도 좋고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타임 아마 타임은 좀 생소화하실 수 있는데 저도 타임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허브 허브류의 공통된 방향 성분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바람 위전자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스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이 세 가지 초록색 주스를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여기서 팁은 단순하게 그 초록색 입만 갈아서 먹는 게 아니고 레몬을 넣어주면 녹색 채소가 가진 특유의 향과 맛을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인가 지지단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스들을 한 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 100일 정도 이런 주스들을 이제 하루에 한 잔 먹는 게 아니죠.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거는 그 100일이나 시간 동안 그 많은 양의 주스를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만드는 거는 뭐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스 제가 오늘은 초록색 주스라는 테마로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주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초록색 입 초록색 채소들 여러분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구해서 항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구해서 주스어기로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1.5리터 2리터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뭐 계속 이제 댓글로 대체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항암 성분이 들어간 채소과일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레시피는 그것들 중에서 좀 더 맛있고 먹을만하다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 참고해서 꼭 이런 레시피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만의 항암 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100일 동안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된다. 강조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스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암세포 때려잡는 맛좋은 채소과일 주스 3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소과일 주스라고 쓰긴 썼지만 채소보다는 과일에 치중된 맛있겠죠. 과일 주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채소가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신문도 있을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맛좋은 과일 주스 레시피를 다하실 수 있고요. 그 과일 주스를 드셔도 충분한 항암효과 암세포 사라지는 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해서 이런 주스 같은 식사요법에 한 획을 그으신 아주 유명한 명이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스는요. 당근 주스입니다. 명칭은 당근 주스라고 썼지만 사실 사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 당근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재료는 당근 사과 레몬 양배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근은요. 암체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카로틴이 풍부해서 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막스 거슨 박사도 당근 주스 먹였더니 암까지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막스 거슨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도 그 주스를 통해서 녹즙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정말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근이 항암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많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드느냐 당근 100g 사과 100g 레몬 1개 양배추 50g 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모든 재료를 잘 씻어서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겁니다. 사과는 속씨를 제거하고요. 반만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레몬은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키저로 과즙을 짜고요. 레몬 과즙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주석 위에 넣고 이제 주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돌돌 말아서 넣고요. 마지막으로 레몬 과즙을 잘 넣어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당근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멸연량을 높이는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과 항산화 작용이 강한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멸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요. 구연산이 미네랄 흡수를 쉽게 만드는 등 항암 작용과 멸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항암 작용을 하는 이소티오 씨앗염과 페록시 다아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도 많아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넣고 주스를 만들면 당연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항암 주스가 되겠죠. 두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이번에는 과일만 넣어서 만드는 주스인데요. 기본적인 재료는 사과 70g 레몬 2개 자몽 200g 꿀 1큰 술입니다. 만드는 법은 먼저 과일을 잘 씻어야 됩니다. 사과는 마찬가지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갑니다. 두번째로는 레몬과 자몽은 가로로 반을 잘라서 스퀴저로 과즙을 짭니다. 레몬과 자몽은 그 주스에 같이 가는게 아니고 스퀴저를 이용해서 과즙을 짜는 겁니다. 세번째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 사과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이구요.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구요. 구연산은 미네랄이 흡수되기 쉽게 만드는 등 항암작용과 면연량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레이프프루트 이거 그레이프프루트 넣어도 되는데요. 이 그레이프프루트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해소에도 도움이 되구요.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주스이기 때문에 항암에 효과가 있는 과일들을 넣어서 같이 먹어주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레이프프루트 포도죠. 포도도 마찬가지로 취향에 따라서 포도를 좋아하면 넣어도 된다. 꿀 꿀은 자양강장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K와 젖산 호박산 등이 들어있으며 면연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토마토 주스입니다. 기본 재료는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4-5장 레몬 1개인데요. 이것들을 넣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만드는 법은 먼저 잘 씻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씻어줘야 돼요. 이 채소와 과일은 농약의 잔류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길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긴 반향으로 가로로 가로인가요? 가로는 아니죠? 세로로죠? 긴 반향으로 오이를 잘라주고요. 바질은 둥글게 말고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주스에 갈아서 레몬 과즙과 섞어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토마토는 강력한 암 예방 성분이 있습니다. 그 암 예방 성분이 뭐냐면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도 하는데요. 리코펜이 들어있고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으로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도 훨씬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마토에는 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 또 풍부한데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고 암과 생활습관평,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먹는 지역이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나 낮고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 노르웨이에서는 폐암 발병률이 적고 미국에서는 전립성 암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싶습니다. 토마토 수시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오이는 인효작용이 강해서 부종이나 고혈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있지 영양분은 없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카로틴, 비타민C, 칼륨 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칼륨은 인효작용으로 부종해소에 도움을 주며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 체내 미네랄 균형을 조절해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오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 타신 성분이 있습니다. 오이 껍질 독특한 독특한 향은 피라진 이라는 성분인데 혈액 응고를 막아서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 물만 먹는게 아니고 이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오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당근주스 과일주스 토마토주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채소 위주의 녹즙 이런게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못먹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식으로 과일을 활용한 주스를 드셔도 강력한 항암주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냐 과일이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느냐 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에서 몇가지 제가 좀 괜찮은 레시피들 소개해드렸지만 나만의 항암주스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항암에 좋은 식품들 과일 채소들 소개해드릴건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것들 잘 선택하셔서 주스로 잘 만들어서 드시면 여러분들의 항암주스 최고의 항암주스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드시는게 중요하다 라는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환자의 식사법 암세포 때려잡는 밥입니다. 한국인들은 사실 매일 밥을 먹죠. 그래서 이 밥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양을 먹는 거니까 이 밥만 잘 먹어도 우리 몸에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환자분들 또 암이 걱정되는 분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왓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시고요.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법을 연구해서 이제 이런 책들 암환자들을 위한 식사법 이런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우리가 어떤 밥을 먹어야 될까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뭐 반찬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쌀밥 밥공기의 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짓는 그 밥을 어떻게 지어야지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요 암 예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연산 회로의 핵심은 비타민 B에 있는데요. 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구연산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미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가 오히려 암 예방에는 훨씬 좋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먹는 밥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현미밥입니다. 현미의 쌀교와 시눈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인 피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감자류 또한 당의 공급원이 되므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참마, 토란, 감자 이런 식품들은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탄수화물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미가 왜 좋냐 현미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는 싹이 자라는 배아 씨눈이죠. 그리고 그 영양분인 배젓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젓을 전부 제거한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정백미가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쌀이라는 것은 이렇게 쌀눈, 백미, 쌀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쌀 눈에 영양분 66%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의 영양분의 66%가 이 쌀 눈에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휘친산 리놀레산 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미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밥이죠. 흰쌀밥 여기에는 영양분 5%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쌀교 이 쌀교에는 영양분의 29%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석류질과 식물성 지방이 풍부하죠.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가 흰쌀밥 이 백미는 이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5%밖에 영양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말 꼭 먹어야 되는 그 아주 귀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만 먹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저장하는 얘기는 이런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 쌀 눈과 어떻게 보면 쌀교가 포함이 된 현미를 가격적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백미는 항암 성분을 제거한 빈 껍데기다 라고 이 책의 저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미에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비타민 B 비타민 E 셀렌 등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식물 섬유 그리고 니로이산 등이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구현산 회로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늘려주는 아라비녹실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세포를 때려잡는 세포가 NK세포인데 이 아라비녹실란이 쌀교속 헤미셀를로스 라는 성분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되게 좋은 성분이죠. 그래서 현미를 매일 주식으로 하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뱀미밥 드시던 분들 다 현미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현미밥이 생각보다 이제 먹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저는 현미를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밥을 만드시는 어머니께서 약간 현미를 좀 싫어하십니다. 현미의 뭔가 독특한 냄새와 소화가 잘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현미를 먹어야 되는 건 알지만 먹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씨눈을 남긴 배아미 또는 현미를 발화시킨 발화현미를 활용하면 현미의 불편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배아미는 현미에 비해서 영향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부드러워서 소화 먹기 좋기 때문에 현미가 부담스럽다고 바로 백미 흰쌀밥으로 가지 마시고 배아미나 발화현미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군미도 좋습니다. 오군미는 쌀에 잡곡이나 콩류를 섞은 건데요. 잡곡이나 콩류가 섞어 들어갔기 때문에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미네랄이 풍부한데 콩에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억제하는 이소플라본 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맘에 좋겠죠. 또 보리도 좋습니다. 보리에는 정백미의 20배에 가까운 식물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굉장히 좋은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이고요. 귀리 역시 암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체력에 떨어졌다면 오트밀 오트밀은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물을 선택하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곡물을 재배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농약입니다. 아무래도 농약을 넣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무송약이나 전옥약을 쓴 구산 제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유기농을 먹는 편입니다. 좀 비싸도 좋은 거 먹자. 그리고 커피 좀 줄이고 술 좀 줄이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서 유기농을 아낀다?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도 가급적이면 무능약이나 전옥약 쌀 농산물을 선택하려고 요즘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 오곡밥 보리밥을 먹자. 특히 현미나 오곡밥이나 보리 이런 걸 선택할 때는 무농약이나 전옥약 제품을 선택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밥은 사실 삼시세끼 매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이제 그냥 껍질에 불과한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백미가 아닌 현미, 오곡, 보리로만 바꿔줘도 내 몸이 암을 제거하고 없애고 예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부러 암성분 암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챙겨 먹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매일 먹는 밥부터 좀 바꿔보자. 모든 내가 먹는 모든 것을 암을 괴롭히고 암을 없애는 식사로 바꾼다면 당연히 내 몸은 암이 살아남을 수 없는 몸이 되겠죠. 그럼 내 몸에서 암이 사라지겠죠. 점점 이런 노력들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암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고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암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밥상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최고의 항암 밥상이 되겠죠.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전원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전은요. 암환자 콩 이렇게 먹었더니 암세포 싹 사라졌습니다. 암에 좋은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콩인데요. 콩을 먹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콩의 어떤 성분이 암환자에게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콩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한 분입니다. 콩 대표적인 암예방식품입니다. 제 채널에 출연하신 암전문의이신 문찬 씨 원장님도 매일 아침 콩을 갈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콩은 건강 좋다라는 거죠. 내가 암이 있든 없든 간에 콩은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대두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교토대학교의 야모리 유키오 명예교수는 혈액 속에 대두이소플라본의 양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겪고 있다. 지금 뭐 암을 투명하고 계시다면 콩을 꼭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두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구조가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의 성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호르몬과 성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한 대두이소플라본이 많아지면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 암세포와 결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밖의 콩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물 섬유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체내의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구연산 회로의 장애가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많이든 콩을 먹으면 구연산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거죠. 또 식물 섬유는 장을 자극하여 배변을 촉진하게 해줍니다. 단단해서 소화 흡수가 어려운 콩을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식품들이 있습니다. 콩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좀 생으로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콩을 좀 더 많이 섭취하고 섭취하기 쉽게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공식품들이 두부 라또 두유 이런 식품들인데요. 이 식품들을 먹어도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나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나또를 드시는 분 저는 먹고 있는데 이 나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나또를 사가지고 젓가락을 막 휘저어주면 끈끈한 그 뭔가 끈끈의 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이제 막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나또의 끈적이는 성분이 바로 약이 됩니다. 혈액의 응고를 막아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나토키나아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라또 100g에는 심근경색 직후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용해제에 맞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에 이용하는 혈액용해제 만큼이나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근경색에 뭔가 우려가 있다. 내가 약간 혈액이 좀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나또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항응고약 항응고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나또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약의 작용을 방해하므로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나또의 모습이죠. 저런 식으로 나또가 저렇게 콩이 되어 있는데 저걸 막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끈끈한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거의 한 30초에서 1분을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어주면 정말 완전 끈끈하게 넘쳐나요. 진짜 그래서 저걸 살짝 휘저어주는게 아니고 충분히 휘저어주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또 이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나또는 정말 좋은 식품으로 진병이 된 식품이니까 나또 입맛이 안 맞으신 분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이런 나또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하나 정도 늘 꾸준히 드셔주시면 장애 배변활동에도 굉장히 좋고 변비 같은 것도 굉장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또 추천드립니다. 두유 두유는 물에 불린 콩을 갈아 가열한 뒤 섬유질을 제거한 것으로 최근에는 건강음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두유를 먹어라 하면 시중에 두유를 사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두유는 안 좋아요.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선문들 설탕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두유를 갈아서 먹습니다. 시중에 두유기를 팔아요. 그래서 두유기를 사시면 콩만 넣으면 한 20분 정도 두유기를 통해서 콩을 두유로 바꿔줍니다. 두유기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제 두유기를 사가지고 콩을 갈아서 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맛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사 먹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차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에 제 채널에 자주 나와주시는 문창시 원장님 그분도 이제 아침마다 두유기로 두유를 직접 갈아서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 듣고 이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저 완전 추천드립니다. 커피 대신 드세요. 커피 몸에 안 좋잖아요. 커피 대신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각종 음료 대신에 이 두유를 갈아 드시면 몸에도 좋고 식사 대용도 되고 항암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모든 걸 전 진짜 추천 두유기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서 한번 갈아서 드시면 더 이상 시중에 파는 두유는 먹지 못한다. 말씀드립니다. 두부 두부는 두유에 응고제를 넣어서 굳힌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하루 두부 한 모 그 정도 분량의 낫도 또 두유 이런 식으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먹지 마라 하면 단백질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단백질 섭취를 심물성 단백질로 하면 되고 심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콩이다. 그래서 두부 한 모나 앗도 두유로 심물성 단백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유주스 만드는 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두유만 먹는 것이 나는 입맛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주스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 100ml 당근 100g 사과 80g 힘 참깨 1큰술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두유는 시중에 파는 두유 아니고요 혹은 내가 시중에 파는 두유로 나는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양성분표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 뒤에 써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두유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과 사과는 잘 씻어서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요 사과는 속씨를 제거한 뒤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주스에 간 뒤 두유와 참깨를 넣고 잘 섞어주면 맛있는 두유주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드셔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밥에 콩을 넣어서 먹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좋고 나는 콩의 딱딱한 그런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콩의 가공식품인 두유 나또 두부 등으로 섭취를 하시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좋고 암환자 분들이 암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콩을 다양하게 섭취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암치료 암세포가 우리 몸과 싸울 때 우리 몸이 힘을 내서 암세포를 다 때려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넣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하루 양배추 4분의 1 포기씩 암환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 먹었더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 양배추 서치법 인데요.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가 생각보다 굉장히 암환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양배추는 마늘에 버금가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늘 하면 쌉싸름 하고 먹기 불편하신 분도 많은데 양배추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굉장히 강력한 항암 식품이고 양배추는 그것보다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마늘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양배추에는 강력한 암 억제 성분이 있는데요. 이소티오 씨안염 페룩시다 제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암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고 해요. 또 양배추에는 많은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작용 합니다. 바람이나 암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암의 재발이나 전의에 탁월한 식품이 양배추가 되는 거예요. 또 바람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암 예방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위계양을 예방하는 비타민 U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계양과 십의지장 괴양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역류성 싯도염 있으신 분들 위가 좀 안 좋다 위가 좀 쓰리다 이러신 분들은 양배추를 먹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C는 가열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잘게 찢은 양배추를 물에 담그면 비타민C가 약 20% 파괴된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양배추를 있는 그대로 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씁쓸한 맛이 나는 싹 양배추가 있다고 합니다. 싹 양배추라는 게 있는데 씁쓸한 맛이 나는데 이 양배추는 더 효과가 좋아요. 비타민C 함유량이 100g당 160mg으로 일반 양배추의 4배 가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 양배추 드시면 굉장히 비타민C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항암효과 굉장히 크다. 4배 더 크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물에 담그거나 열을 가하거나 자르면 비타민C가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있는 그대로 잎을 생으로 먹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맛도 좀 맛이 없을 수 있고 또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먹고 3년 먹고 5년 먹고 계속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양배추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까 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양배추 주스를 먹는 겁니다. 양배추 주스는요. 소송채 30g 사과 100g 레몬 1개 그리고 양배추 100g 넣어서 만듭니다. 일단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레몬 레몬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즈로 과즙을 짜줍니다.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주스 믹서기에 갈아주고요. 주석이 주석이라고 하죠.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 과즙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아주 맛있는 암이 사라지는 양배추 주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소송채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구연산 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비타민B근도 함유가 되어있고요. 또 항암유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항암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안염과 페록시다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유과가 크고요. 또 비타민C도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 피해를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또 사과 사과는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많아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이 쉽게 흡수되게 만들어주고요. 항암작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소송체 대신에 브로콜리나 쑥갓을 넣어도 돼요. 쑥갓은 입만 넣어주는 건데 쑥갓에도 비타민B군이 많이 들어있어서 구연산 회로의 작용을 돕습니다. 또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쑥갓을 넣어도 굉장히 좋은 항암주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배추는 하루에 4분의 1개씩 먹으면 암 예방과 전의 재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가열하거나 물에 담그면 미네랄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주스 어떻게 보면 암 환자분의 야채 채소 과일 섭취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암 증식을 받고 암을 전의하고 심지어는 암을 없애는데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큰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먹는 거다 보니까 계속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한 번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먹고 낫겠죠. 근데 이게 하루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3일 먹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세 달 여섯 달 열두 달 3년 5년 어떻게든 계속 먹어야지 내 몸에 암세포가 점점 살기 힘든 몸이 되고 암이 자라지 못하는 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100일 정도는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0일 동안 계속 이 주스를 먹을 수 있느냐 채소와 과일을 계속 먹어줄 수 있느냐 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먹기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맛이 없는 분도 있고 영양소가 조금 편중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채소와 과일을 한꺼번에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이런 좋은 양질에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런 하루 2리터 습관 같은 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실 때 항상 이제 민감하십니까 아무래도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문제인가가 되는 건데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섭취법에 따라서 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흡수율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영양성분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의사선생님이 여러 가지 연구해 봤을 때 실제로 또 자신들의 환자를 통해서 임상을 실험한 결과 이렇게 주스로 갈아 먹으면 이런 다양한 채소, 과일, 주스들을 매일 꾸준히 2리터씩 먹어주면 암이 실제로 낫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체를 통해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 믹서기는 못 써야 될까요? 주스어기는 못 써야 될까요?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최대한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거다. 과일과 채소 중에서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루 2리터씩 내가 먹기 좋은 주스를 만드셔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의사가 소개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먹어서 나왔다는 거니까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조율을 하셔서 2리터씩 100일 동안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콩을 계속 갈아먹고 있고 최대한 아직까지 2리터씩 갈아먹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하나둘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고 사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어떤 식품들이 항암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스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함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순무와 무 이렇게 먹었더니 암이 괴사되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먹는 또 먹을 수 있는 순무와 무가 가진 강력한 항암 능력 암을 어떻게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이십니다. 순무 순무 지금도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죠.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비타민C와 글루코시놀레이트의 활약 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정의를 했는데요. 순무는 뿌리 부분에 항암 성분이 많습니다. 순무의 뿌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과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책화에 속하는 순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간해독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실험에서는 암 억지 효과가 인정되었다라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으신 분들 순무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아멜라제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도 많이 있어서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줍니다. 순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잎까지 모두 먹기 때문인데요. 순무 잎은 녹황새 야채의 일종으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간혹 뿌리만 먹고 잎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무 잎에는 카로틴 비타민C 식물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바뀌어서 면연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암과 노화를 예방하고 식물 섬유는 배변을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잎에는 농약이 많이 묻어있을 수 있으므로 먹을 때 잘 씻으셔야 됩니다. 가급적 유기농 먹으면 좋겠죠. 순무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뿌리와 잎을 분리하고요. 물에 적신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합니다. 그런데 잎은 그렇게 오래 보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순무 많이 사서 드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무의 주요 영양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 카로틴 글루코시놀레이트 이렇게 세가지가 주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구요.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유채과 식물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으로 항암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영양소입니다. 두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죠. 음식장에 가도 깍두기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치킨나 먹을 때도 치킨무 그쵸? 무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무가 가진 매운맛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에는 다양한 소화요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중 디아스타아제는 과식에 의한 명치쓰림과 소화불량 예방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옥시다아제는 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그래서 설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쌍무를 먹는 건가? 이게 보통 육류나 생선 특히 고기 같은 거 우리나라 많이 구워서 먹잖아요. 당연히 탄 게 생길 수밖에 없고 탄 거를 제거한다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무를 같이 먹어주면 무의 옥시다아제라는 성분이 탄 육류나 생선의 발암물질을 해독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쌈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무의 매운맛 성분은 이소티오시안염이라는 황화합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 해독 작용을 강화하여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며 살균작용도 많이 합니다. 푸른 머리쪽보다는 매운맛이 강한 뿌리쪽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뿌리쪽을 암을 특히 예방하시는 분들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매운맛이 강한 뿌리쪽 우리나라는 깍두기로 많이 먹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을 예방하고 혈전을 방지하고 살균작용을 한다. 라고 합니다. 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무예는요. 암을 괴사시키는 TNF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데이케 대학교 약학부 야마자키 마사토시 교수의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무즈 위로 떠오른 맑은 물을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즈에 있는 성분이 종양을 괴사시키는 TNF 성분을 증가시켜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암 종양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이팬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항산화 작용에 강한 이 세 가지 비타민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을 예방한다고 하니까요. 무는 마찬가지로 버릴 게 없습니다. 암을 앓고 계신 분들 무 많이 드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보간법 무도 마찬가지로 뿌리와 잎을 분리하고요. 물에 적신 신문제 따로 싸서 냉장보관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잎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 사실 무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긴 하지만 또 이거를 무주스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무 80g 사과 100g 귤 200g 꿀 1큰술을 통해서 만듭니다. 먼저 재료를 잘 씻어서 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사과는 속실을 제거하고요. 껍질을 반만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귤은 과즙을 짜주고요. 그리고 주서에 갈아서 꿀을 넣고 잘 섞어주면 맛있는 무주스가 됩니다. 욕심이 나다 보니까 무만 갈아서 무즙을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무즙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주스를 갈아주셔서 초등학생 때 먹었는데 무의 매운맛 여기서 말한 매운맛이 굉장히 무즙에는 잘 드러납니다. 생무로 먹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무만 갈아서 무즙으로 먹었을 때는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도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주스를 만들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귤이라든지 사과 같은 게 아마 그 무즙에 먹기 어려운 부분들을 먹기 좋게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즙은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순무와 무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무의 매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실험용 쥐에 무즈비로 떠오른 무를 주입하자 종양 괴사 인자인 Tlf가 증가하는 실험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무를 먹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또 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으니까요. 무 이런 성분을 알고 먹으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이런 성분 플러스 또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내 중양이 사라지는 내 중양이 죽는 중양 그래서 오늘은 순무와 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식재료죠. 식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은 순무와 무의 성분을 잘 알고 많이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세포 때려잡는 최고의 항암 식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식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식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도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대중적인 식재료인데요. 알고서 먹으면 우리 몸에 작용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을 모르고 먹을 때랑 알고 먹을 때랑 알고 먹으면 내가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내 몸에 작용해서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식품 뭐냐면요. 양파와 파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드셨죠? 저도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음식에 많이 쓰이는 식재료죠. 이 양파는요. 혈액을 맞게 해서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런 말 있다고 해요. 양파를 먹으면 건강해져 병을 모른다. 그만큼 양파가 좋다는 거죠. 이제 황화 알릴 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양파에 함유된 황화 알릴 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화 알릴 대표적 성분은 알린 인데요. 양파를 썰거나 갈면 알린이 독특한 냄새가 있는 알리신 으로 변하게 되고 공기와 접촉 하면서 여러가지 황화 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양파 썰어먹죠. 그게 썰어놓으면 공기와 접촉 하게 되고 그게 그 시간동안 여러가지 황화 물로 만들어진 다는 거죠.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여 항암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은 체내에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어줘야 되는데요.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면 체내에 장기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황화 콜레스테롤 저하 혈전 방지 혈연축진 등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파를 썰어서 먹는 저는 보통 양파 썰어서 꼬치장 찍어서 먹거든요. 굉장히 우리 혈관이나 콜레스테롤 저하 이런게 좋은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암세포 때려잡는다 했을때 항상 나오는게 NK세포거든요.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양파를 먹어줄 때마다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 알리신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캠페롤이나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작용이 강한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항암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는게 양파예요. 초본 매운맛이 적은 햇양파는 얇게 썰어서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그냥 중국집에 나오는 그 양파처럼 그렇게 센 것을 잘라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매운맛이 좀 강하다. 그래서 나는 매운맛이 강해서 양파를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식초에 담갔다가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담궜던 식초도 버리는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그냥 먹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그 성분 세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기능들 효과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알리신입니다. 알리신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 알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당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캠페롤 두 번째 성분 캠페롤인데요. 녹차 등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혈압을 안정시키며 항산화 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요. 케르세틴이란 성분인데요. 감귤류 사과 녹차 양파의 얇은 껍질에 들어있는 갈색 색소 성분입니다.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품 파입니다. 파 라면에 넣어서 많이 드시죠. 저도 라면 먹을 때 이 파를 듬뿍 넣어서 먹습니다. 이 파는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암 예방작용을 하는 황화알리일이 풍부합니다. 황화알리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다양한 약효를 발휘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 일종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피로해소를 돕고 체내 당에너지 대사를 높여 암을 예방시켜줍니다. 또 황화알리일은 체내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의 응고를 막아서 신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고 혈당치나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파 듬뿍 넣어서 드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신근경색을 막아주고 혈당치 혈압 상승 억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라면 같은 거 안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는 이런 파 양파 이런 채소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먹으면 어떻게 보면 라면도 우리 몸이 좋은 식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는 아스피린과 맞먹을 정도로 진통 해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이나 해열제 뭐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파를 좀 섭취를 많이 늘려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기에 파탕을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C가 암을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파에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황화 알릴류는 흰 부분에 많고 카로틴은 녹색 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파라도 다 똑같은 성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아니고 색깔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부분은 황화 알릴류 카로틴은 녹색 부분 어떻게 입 쪽이죠? 그 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에도 역시 좋은 성분 제가 대표적인 성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알리신이란 성분이 맞습니다.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은 황화 알릴에서 비롯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파와 양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죠. 알리신은 비타민 B 원과 결합하여 당대산을 촉진시키고 피로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은 비타민 A 라고 보시면 돼요. 눈과 점막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뱀장어나 간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동물성 식품 뿐만 아니라 식물성 식품에서도 카로틴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에 과다 섭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A 로 바뀌어서 과다 섭취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이 카로틴을 섭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신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 양파에는 알리신 캠페롤 케르세틴 이 풍부하고요. 파에는 알리신 카로틴 비타민 C 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파와 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양파나 파를 주스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아마 주스로 먹기에는 맛이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파는 우리가 찌개나 국에 많이 넣어서 먹죠. 라면에서도 많이 넣어서 먹고요. 또 양파는 생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수시로 그냥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시로 그냥 생으로든 아니면 요리에 넣어서든 꾸준히 많이 드셔주면 여러분들의 체내에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때려잡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와 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칭숙하고 익숙해서 이거 무슨 약이 도움이 될까? 내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식재료이긴 한데 알고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강력한 항암 식품이었다. 오늘부터 양파와 파는 암때를 잡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좋은 약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마늘과 토마토 이렇게 먹어야 항암효과 극대화 됩니다. 마늘과 토마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들이죠. 어떻게 먹어야지 항암의 측면에서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마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최고의 암 예방식품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마늘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먹죠. 독특한 냄새에 약효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을 잘 먹는 지역에 암환자가 적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마늘의 독특한 냄새는 황화알릴 암 예방은 물론 병이나 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이 지닌 약효의 주성분인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되고요. 구연산 회로에 작용하여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자르거나 상처를 내서 공기와 접촉하면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잘게 썰어 10분 정도 두면 효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 생마늘 그냥 드시기보다는 마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인다고 하죠. 혹은 자른다고 하는데 잘라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10분 정도 둬야지 마늘 내의 효소 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마늘이 가진 그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 드실 때는 꼭 잘라서 공기와 10분 정도 접촉을 시켜서 마늘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화알릴은 뛰어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요소를 활성화시키고요. 해독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마늘에 함유된 미네랄인 셀렌 암의 원인 중 하나인 과산화시질을 분해하는 글루타치온과 페록시다아제라는 효소의 구성성분입니다. 곱게 다져서 요리에 풍미를 더하거나 통째로 구워 먹으면 마늘이 좋고요. 매일 먹어야 하는 식품으로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10분 이상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것을 원합니다. 마늘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많이 먹을 수 좋다. 우리가 마늘에 대해서 고민할 것은 어떤 부분이냐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마늘이 너무 독하다 맵다 하시는 분들은 구워서라도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나는 생마늘을 좋아한다. 저는 생마늘을 좋아하거든요. 꼬치장 찍어서 많이 먹는데 그러신 분들은 잘라가지고 공기가 10분 이상 접촉시킨 다음에 먹으면 그 안에 효소가 활성화돼서 항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신인데요. 알리신은 마늘과 파류의 자극적인 향이나 매운맛 성분의 기본인 화합물인 황화 알릴리입니다. 알린이 유명한데 썰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린이 알린이나 성분이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썰거나 다져 놓으면 알리신으로 변한다는 거죠. 알리신은 비타민 B 원과 결합해서 당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셀렌 두 번째 성분은 셀렌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와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비타민 C 재생에 작용을 하고요. 과다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다 섭취 부분은 자연식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보충제 영양제를 통해서 셀렌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토마토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 성분입니다. 녹황색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은 대표 항암 물질인 카로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고요. 각 성분이 서로 결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암과 여러가지 질병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세계적으로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은 암 발병률이 적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강 식도 위 대장암의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60%가 낮다고 해요. 하와이에서는 위암이 적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암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 발병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권장량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최소 하루 한 개 이상은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그 토마토의 빨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토마토 토마토는 사실 뭐 채소이긴 하지만 과일같이 달기도 하고 맛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구하기도 쉽고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펜 베타카로틴의 2배 비타민 E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면연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고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카로틴 비타민 A 눈과 피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며 면연력을 높여줍니다. 식물에 함유된 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마토를 먹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토마토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재료 토마토 150g 오이 100g 바질 내장에 5장 레몬 1개 잘 씻어서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내고요. 4등분을 하고 오이는 길이를 반으로 자릅니다. 바질은 겹쳐서 둥글게 말고요. 레몬은 과즙을 짜줍니다. 모든 야채를 주스에 갈고요. 레몬 과즙과 잘 섞어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내가 단걸 좋아한다 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 잘게 썰어서 먹으면 공기면과 접촉하는 부분들은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늘은 잘게 썰어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10분 이상 접촉시켜서 드시면 마늘이 가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위해서 생토마토보다는 익혀 먹으면 우리 몸에서 리코펜을 더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볶아 먹는 경우도 많죠. 토마토 계란하고 해가지고 볶아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샘은 토마토로 드셔도 좋고요. 주스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요. 리코펜의 소화 흡수를 내가 집중적으로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익혀서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아주 강력한 항암 식품으로써 실제로 암을 발병을 낮추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 암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마늘과 토마토 우리나라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마늘과 토마토 섭취하신다면 내 몸이 암세포를 없애는데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항상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세포만 표적삼아 구멍내서 자살 지키는 최강의 항암식품입니다. 이런게 항암식품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항암력을 가진 식품이었어? 저도 책을 읽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식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암세포 구멍내서 자살시키는 최강의 항암식품은 바로 미역 다시마 톳입니다. 해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역 다시마 톳 같은 해조류에는 점액질의 항암성분이 있습니다. 미역을 조금 생물 미역을 보시면 끈적끈적한 점액 같은 게 나와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정말 좋은 항암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해조류에는요. 후코이단 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알긴산과 함께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식물섬유로 미끈거리는 점액 성분입니다. 후코이단은요.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유도해서 작용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상이나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증명이 됐습니다. 정상세포는 몇 번의 분열을 반복한 뒤 자연적으로 사멸이 합니다.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암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후코이단은 암세포만을 표적 삼아서 그 표면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DNA를 파괴해서 그 암세포가 자멸하게 자살하게끔 만듭니다. 후코이단은 너무 좋은 성분인 거죠. 딱 암세포만 표적을 삼아서 구멍을 막 내가지고 DNA를 파괴시켜서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신생혈관의 생성을 막아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신생혈관은 암세포가 증식할 때 정상세포를 암세포와 연결해서 영양과 산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혈관을 없애버리면 암세포도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서 DNA를 없애버려가지고 스스로 그 자멸을 하게끔 만들고 또 신생혈관을 막아서 암세포가 증식하고 확장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암환자 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내 몸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코이단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후코이단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 속의 면역세포가 이 후코이단을 이물질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 뭔가 이상한 물질 나쁜 물질 들어와서 그 정보를 면역 사령탑인 파이어스 패치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어? 지금 이물질을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다양한 면역세포에게 공격해 면역력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역 미역은 일단 미역국으로도 많이 먹고요. 생미역도 먹죠. 이 미역은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 고혈압을 개선하는 칼륨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빈혈을 막는 철 갑상선 기능을 돕는 요소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렌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역에 끈적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이라는 식물산 섬유가 들어있고요.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돈맥 경화 예방해서 항암작용을 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마 다시마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게 아마 너구리 너구리 라면 맞죠? 너구리에 들어있죠? 그게 다시마죠? 다시마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국물을 뭔가 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그 자체를 먹는다기보다는 국물을 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시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체내의 미네랄 균형을 조절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LDL 콜레스토로이 상한 것을 막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불안감을 억제하는 칼슘도 들어있습니다. 다시마로 국물 내서 라면 같은 거에 너구리는 들어있지만 일반 라면 드실 때도 다시마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이렇게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톳입니다. 톳 톳은 아마 드셔보셨겠죠? 종종 먹어봤는데 이게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옛날에 백조원씨가 하시는 골목식당 인가요? 그런 거에 많이 나와서 거미새 라면이었나요? 톳을 라면에 활용해서 요리를 만든 것도 봤는데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톳은 미역처럼 항산화 작용이 강한 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칼슘, 칼륨, 철, 혈액산을 돕는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톳도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이제 라면 같은 데 넣어서 드셔도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역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역 그리고 톳 그다음에 다시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해조류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식품입니다. 점액질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항암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조류가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건데 굉장히 좋은 항암 싶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항암하고 관련이 없겠지 크게 연관이 있나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역국 많이 드시면 좋아요. 저랑도 인터뷰를 했지만 김은하 약사님이라고 김은하 약사님도 미역국 굉장히 추천해주셨거든요. 미역국을 고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고기는 암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식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뭔가 소고기 같은 걸 넣기보다는 차라리 새우 같은 거 해산물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미역도 듬뿍 넣으셔가지고 미역국을 끓여드신다든지 아니면 생미역이나 톡 같은 거 이런 거 초코차에 찍어 드시면 해조류의 섭취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조류가 가진 아주 강력한 항압력 이것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사멸되게끔 사라지게끔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조류 집중적으로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도 먹기 좋은 최고의 기름 베스트 3입니다. 아마 기름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름 일부러 안 먹고 지방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름이 암 환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름은 대부분 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단 암 환자에게 항암 성분이 있는 기름이 실제로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름 안 먹고 살겠습니까? 다양한 요리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튀긴 음식에도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을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지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환자의 기름 섭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나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먹지 말 것을 권하죠. 그러나 기름에도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참깨 올리브 아마로 만든 기름입니다. 참깨는 참기름이 되겠고요. 올리브로 만든 기름은 올리브유 그리고 아마로 만든 기름은 아마시유 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깨부터 살펴보면 참깨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군이 풍부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세사미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깨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깨 자체로는 항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깨를 먹잖아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세살미놀 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돼요. 이 세살미놀은 항산화 비타민의 대표주자인 비타민 E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참깨를 먹으면 참깨 자체에는 세살미놀 이라는 성분이 없는데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과정에서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세살미놀 성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깨를 갈아먹든 기름을 짜서 먹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어떤 섭취법을 먹든 간에 세살미놀 항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깨를 먹으면 굉장히 좋은 강력한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깨로 만든 참기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먹죠. 저도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넣어서 먹고요. 참기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식에 굉장히 친숙하고 많이 쓰이는 재료인 것 같아요. 참기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식품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무조건 먹을 것 하실 때는 항상 뒷면에 있는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기름 다를 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벨을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참깨 100% 왼쪽 거부터 볼게요. 참깨 100% 외국산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이라고 써있고요. 오른쪽 위에 걸 보면은 볶음 참깨분 100% 외국산 베트남 미얀마 중국 등 이렇게 써있고요. 밑에 보면 통참깨 100% 원산지 중국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딴 게 안 들어가고 참깨가 100%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원산지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외국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산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식품회사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싸야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외국 수입한 이런 외국산 참깨를 이용한 기름을 많이 팔고 있는 건데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먹을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종의 국내산 참깨로 만든 기름을 먹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통참깨도 있고 뭐 참깨도 있고 볶음참깨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통참깨가 가장 좋아 보이죠? 통참깨라고 써있는 것들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라벨을 꼭 살펴보시고 꼭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게 좋은지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원재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참깨로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참기름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참기름 몸에 좋은 참기름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멈칫 했는데 사실 뭐 기름을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사실 그거 따져보면 한 달 총 그 식비로 계산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름 이런 기준 갖고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올리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를 가리켜서 자연항생제다. 그리고 호메로스는 흐르는 황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올리브유 좋은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결장암, 유방암, 당뇨, 신장질환, 관절력, 높은 콜레스테롤, 체중감량, 신진대사, 소화, 노화에 다 효과가 있고요. 2004년 유럽 암 예방전월에 따르면 올리브와 올리브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스쿠알렌, 테르페노이드, 테르페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항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 무조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드셔야 됩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우리나라에서 비비큐 치킨에서 하도 엑스트라버진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익히 친숙하실 텐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게 맞습니다. 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요 화학적 정제를 거치지 않고요 압착 과정을 통해서 추출한 올리브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짤 때 압착을 해서 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화학성분을 섞어서 기름을 추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학성분이 기름의 밀양이겠지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은 압착류를 드셔야 됩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참기름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가 쉽게 저렴하게 구하는 그런 대형마트에서 고르는 기름들은 대부분의 화학적 정제로 만든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압착해서 만든 기름도 있습니다. 물론 비싸요. 그런데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일단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 좋은 거다.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도 역시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가 어떤 기름이냐 일단 나무에 올리브유 나무에 달린 품질 좋은 열매만 땁니다. 산도 1% 이하의 열매만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고요. 24시간 내에 바로 추출한 기름으로 발열점이 낮은 산도 1% 미만의 오일이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4가지의 화학적 테스트와 전문 테이스터의 심사를 거쳐서 선별된 기름이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올리브오일의 생산량에 10에서 20% 정도만 엑스트라 버전 등급을 받는다고 해요.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 말고는 버전 올리브유도 있고요. 람판대 버전 올리브유가 있는데 람판대 버전 올리브유는 이게 공업에 쓰이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유 먹을 때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으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아마씨입니다. 이 아마씨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좀 생소하긴 해요. 제가 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마과의 1년생 심불인데요. 이 아마씨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리그난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의 효과를 보이고요. 아마씨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주고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씨유는 발현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이나 볶음 요리, 가요 요리에는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은요.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과는 다릅니다. 소나 돼지의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지방과 어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물론 섭취량이 지나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신선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기름은 제가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원재료에서 추출한 압착으로 추출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름이 산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냉암소라고 하는데 차가운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그래서 냉암소에 기름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암환자가 섭취하기에 좋은 기름은 참깨로 만든 참기름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유 암화로 만든 아마시유가 있습니다. 이 세 기름들은 암환자가 먹어도 좋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그래서 압착식으로 신선한 기름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관을 잘하자 산화되지 않도록 산폐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 실제로 한 숟갈 두 숟갈씩 일부러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올리브유 아마시유 전부 다 1큰술 정도 매일 섭취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기름 잘 맞는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 기름 1큰술 정도 매일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암환자가 먹어도 좋은 항암생선 석취법입니다. 저도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놀랬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고기나 생선은 암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선 중에서도 암환자에게 오히려 암을 억제하고 전의를 받고 암을 예망해주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기 육고기죠. 육고기 고기는 닭고기 같은 이족 보행 동물은 조금 먹어도 좋다. 그러나 소와 돼지 같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사족 보행 동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도 이것도 뭔가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것 같으니까 몸에 안 좋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 생선은 실제로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먼저 흰살 생선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흰살 생선 대표적인 생선으로 이제 연어를 꼽고 있습니다. 어? 연어 하면은 이거 붉은살 생선인데 왜 흰살이라 그러지? 저도 이제 당연히 붉은살 생선이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어에 아스타크 산틴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선은 기본적으로 붉은살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랑어나 가다랑어의 붉은살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산화하기 쉬운 성분이 있어서 암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은 영양선비가 될 수 있지만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암환자에게는 별로 좋은 영양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자미나 대구 넙치와 같은 흰살 생선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서치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연어를 추천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연어도 흰살 생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붉은색 하면 채소랑 과일을 보면 붉은색을 띄는 채소 과일들이 있죠. 그 야채와 과일의 붉은색소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건데요. 연어나 송어 같은 생선의 붉은색소도 아스타크 산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 들어있어서 붉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분이 면역기능을 높이고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대학교 농압부 연구팀에서는 암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아스타크 산틴을 주입했더니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타크 산틴이라는 그 성분이 암세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암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의 전의와 증식을 막아준다는 거죠. 아스타크 산틴은 면역세포 중에서도 특히 림프구의 T세포 기능을 강화하며 나아가 암 발생뿐 아니라 전이나 재발을 막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흰살 생선은 그래서 연어가 제일 좋다. 연어의 아스타크 산틴 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기전이 밝혀졌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 말씀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DHA가 많이 들어있죠. 이 DHA를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밝혀진 거예요. 항암 작용을 하는 DHA 성분 정갱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란 거예요. 이 DHA는 암뿐만 아니라 뇌혈증 등 생활습관 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선 지방이나 소 돼지고기 지방 같은 동물성 지방들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어떤 실험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그 이제 되게 추운 곳에 사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글로 막 짓고 사는 그 민족이 있죠. 이 이누이트족들이 예로부터 뇌경색이나 신근경색 암이 적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왜 적을까 봤더니 그들이 많이 먹는 바다표염 그리고 생선의 지방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신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것이 밝혀진 거죠. 저 사진 보세요. 사진처럼 굉장히 눈 남극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채소과일 섭취가 어렵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이들의 암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로 먹는 바다표범 고기나 생선 이런 곳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신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DHA가 이러한 암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아주는 거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예방한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라딘 E2의 생성을 억제해 암 증식이나 전해를 막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DHA를 많이 먹을수록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지방이 있어서 혈전을 막고 중성지방을 낮춰서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는 것도 밝혀졌죠.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은 DHA라는 성분과 EPA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암의 활동을 억제해주고 증식과 전해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먹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 생선은 생선구이로 먹죠. 그런데 이 생선을 구워드시면 좋은 지방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대도록이면 회로 먹으면 DHA와 EPA의 섭취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섭취에도 좋다는 거예요.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가장 좋은데 연어가 붉은살이라고 해서 붉은살 생선이 아니다. 붉은색을 띄는 그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붉은살 생선들과 그렇기 때문에 흰살 생선이고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최고다. 또 등푸른 생선에 DHA는 암을 예방하고 억제 증식을 막고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누이 투족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이 DHA의 섭취에 있었다. 이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접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선입견이 있어서는 몰라도 채소나 과일보다는 아무래도 생선이니까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많이 먹으라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고요. 생선 우리가 동물성 지방 동물성 식품들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다면 육고기보다는 생선 생선 중에서는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을 먹어서 조금 암 예방에 도움도 되고 암의 전의와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식품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생선들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어도 괜찮다는 거고 이걸로 삼시세끼를 다 먹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쭉 보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DHA가 좋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해보고 책들 읽어보면 자연 그대로의 성분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농축해서 뭔가 이니저를 만든 거는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그 효과가 정말 다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그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식품이 아니고 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 사드실 걸로 채소와 과일 사드시고 또 이런 등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암환자의 소금 섭취입니다. 암환자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금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느냐 일부러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환자 논란하면 저도 이제 암의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특히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면서 댓글들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소금이었습니다.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만 잘 이해하시면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동물의 세포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나트륨은 적습니다. 반면 세포 외에 즉 혈액이나 림프구에는 칼륨이 적고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균형은 모든 생물이 거의 일정한데요. 원래 생물이 본래 바다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염분이 없는 육지 세계에 살기 위해서 똑같이 체내의 소금을 슈척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연식품을 먹는 한 염분을 과다섭취할 일은 없지만 오늘날에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된 지금은 염분 과다섭취로 인해서 암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염분의 과다섭취나 그 밖의 원인으로 세포 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은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어 결국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 손상과 노화가 일어나고 또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네랄 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암이 개선이 됩니다.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효소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세포 내에 머물려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요. 또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나트륨을 빼주고 또 밖에 있는 칼륨을 들어오게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효소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러한 효소의 작용이 20% 정도 떨어져 있지만 칼륨을 섭취하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또 나트륨이나 칼륨의 세포의 수송은 구연산 회로에서 생성되는 ATP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ATP가 부족해져서 발암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면 결과적으로 염분의 과다 섭취 체내의 나트륨의 농도가 올라가면 암의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암과 염분은 실제로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암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더 위암에 관련이 깊다고 알려졌는데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액이나 혈액순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고가 보급되고 나서 위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는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쉽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음식물 보관이 굳이 소금을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금 석취량이 줄어들게 된 거고 그 결과 위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부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염분과 위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벽에 붙어 삽니다. 그런데 우레아제라는 점막을 손상시키는 효소를 만들게 됐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결국은 점막을 손상시켜서 이 점막이 손상이 되고 헐게 되면 필요 이상 섭취한 염분들이 헐게 된 위점막에 침투해서 세포 내에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위암으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칼륨이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개선과 백내장 예방은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칼륨을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 섭취형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세포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칼륨의 섭취는 늘리고 나트륨의 섭취는 낮춰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칼륨은 야채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매일 주스로 2리터의 주스를 매일 효율적으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식염은 가능한 제로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제로로 줄이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하루 4g 이내를 목표로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위암에 특히 소금이 좋지 않고요. 일반적인 암 발생 그 기전에도 소금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금 섭취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로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4g 이내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금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부 분들이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건데 소금을 안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밖에서 점심이라도 사 먹게 되면 당연히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또 편의점에서 쉽게 먹고 쓰는 김밥이나 도시락 다 나트륨이 많아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쉽게 먹는 과자 같은 것도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면도 높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소금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섭취할 정도로 그렇게 꼭 현대사회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몸속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 오히려 과다 섭취하기가 쉽다. 그래서 오히려 그 균형을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칼륨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 칼륨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채소와 과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혼란스러울 것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암 전문의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책도 이렇게 읽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나는 그래도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소금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양질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정제염을 드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소금 주겸을 드시면 그나마 이런 위험 왜냐하면 주겸은 이렇게 여러 번 굽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또 이제 단순히 나트륨 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들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굳이 먹어야겠다 하시면 주겸을 드시면 좋다. 9번 구운 주겸 이런 거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거 드시면 그나마 낫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염분 섭취 소금 섭취 제로 가급적 안 하면 좋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4g 이내에 먹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게 결론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히 원칙을 딱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정말 수천명의 암환자들을 대했고 이렇게 관련된 책을 써서 실제로 자기 환자들을 고친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주변에 암 전문의 분들에게 여쭤봐도 소금이 그렇게 딱히 일부러 챙겨 먹을 만큼 꼭 필요하거나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고 책 읽으시고 자신만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소금을 섭취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발병과 전의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암이 왜 생기고 암이 왜 전의가 되고 암이 왜 치료가 되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그 본질적인 그 암의 발병 원인 그리고 암의 치유 근본 원리를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암은 결국은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암이라는 게 결국 먹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먹는 것 때문에 나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암 발병률의 증가는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19세기 이후 미국인들의 질병과 식생활을 조사했습니다. 150년 전에는요 장티푸스 결핵 뭐 이런 세균 감염 사망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암과 같은 질병이 암과 같은 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500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식생활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병은 약으로 낫지 않는다.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의학은 식생활과 병이라는 영양의 기본 문제를 무시했다. 병원균만 퇴치하면 그만이라는 틀에 갇혀 영양의 무지한 의사가 탄생했다. 모든 병들을 세균 병원균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음식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음식 때문에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조차 무지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마 책 많이 읽으시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의사들 만나면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의사들 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습관 식생활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통합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긴 계신데 아직까지도 비주류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대학병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만나면 질병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자 주권이라고 하죠. 환자분들께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공부하고 내 치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병을 치유하는 것은 몸의 복구 능력이고 그것을 높이는 것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병의 치유라는 것은 내 몸의 복구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질병이 약으로 낫는 게 아니고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 낫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내 몸의 회복 능력이 복구가 되어야지만 그 질병들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질병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의 환경이나 내 몸의 복구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먹는 것 식생활이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육류를 육류를 중심으로 한 고열량 고지방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되도록 정제하지 않은 곡물과 야채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재단이 내놓은 암원칙 14조가 있습니다. 이 암원칙 14조를 명심하시고 이것을 지키신다면 암이 아직 안걸리신 분들은 암에 걸릴 일이 사라질 거고요.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이 내 몸 속에서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14개 조항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식사는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다. 야채 과일 콩제품 그리고 정제도가 낮은 현미나 통미를 주식으로 하는 등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을 섭취한다. 식물성 식품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2조 체중은 BMI 18.5에서 25 사이를 유지하고 비만을 피한다. 3조 하루 1시간 빨리 걷기 일주일에 1시간 강한 운동을 하여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한다. 4조 야채와 과일을 하루 400에서 800g 먹는다. 5조 그 밖의 식물성 식품은 곡류, 콩제품, 감자류, 바나나 등을 합쳐 하루에 총 600에서 800g 먹는다. 6조 음주는 권장하지 않는다. 먹는다면 남성은 하루 500ml, 맥주 500ml, 와인 200ml, 위스키 50ml, 청주 180ml 이하를 권하며 여성은 그 절반으로 상간다. 술이라는 것은 한 방울도 이롭지 않다.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술 즐기시면 많죠. 그러신 분들은 맥주는 한 잔 500잔 한 잔이죠. 와인은 200ml 한 잔 위스키 50ml 이 정도만 먹어야 된다. 그마저도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7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 살코기 는 하루 80g 이하로 섭취한다. 8조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총연량의 15-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동물성 지방을 삼가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 9조 염분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한다. 향신료나 허브류를 사용해 소금 사용량을 줄인다. 10조 곰팡이 독에 주의한다. 음식을 상원에 방치하지 말고 곰팡이가 핀 것은 먹지 않는다. 11조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이나 냉동 보관한다. 12조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에 주의한다.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별히 염려할 필요 없다. 13조 판 음식을 피하고 불에 직접 구운 육류와 생선 소금에 말린 훈제 제품은 삼간다. 14조 이상을 지킨다면 영양보조 식품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내가 올바른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면 건강기능 식품에 비싼 돈 투자해가면서 내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 암연구소하고 암 권위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영양보조 식품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보조 식품 사드실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게 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 암을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 암은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만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식단이라는 것은 육류를 상관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또 정제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은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올바른 식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시고 그 식단이 내 삶에 물들 때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나는 건강한 삶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고기 좋아하고 술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식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식단을 바꾸기란 굉장히 쉽지 않죠. 왜? 식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제 영상을 봤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기를 다 끊고 술을 다 끊고 이런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치망적인 암과 같은 큰 질병이 걸리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럼 대부분은 조금조금씩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 한 끼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고 두 점 먹을 고기로 한 점으로 줄이면 그만큼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건강한 식생활 식습관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원칙을 딱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기에 근접한 식생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가지고 하루 2리터 습관 이라는 책을 제가 쭉 리뷰를 다 했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분들 친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건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암치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과 내용을 가지고 암치료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앓고 있으실 그 암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시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52%에 불과한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 암 치료의 기본적인 지침이 뭐냐 암 종류와 암 진행 정도에 맞게 현대의학의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병역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표준 치료라고 하죠. 그 현대의학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자연치유 산에 들어가서 뭔가 암을 낳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신 건 식사요법이에요. 그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함께 했을 때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고 완치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외과의로서 외과의로서 암을 고친다 고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30년 동안 기술을 닦는 데만 열중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요. 그래서 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4천 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고치는 의료였다는 거예요. 고치는 의료. 지금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환자 스스로 낫는 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 병을 고친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중심에 둔 의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특히 암치료에 있어서 암에 걸리면 대학 교수 큰 병원에 가죠. 그래서 대학병원의 교수님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암치료를 그 의사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을 고치는 건 맞죠. 표준치료를 통해서 뭔가 암을 고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건 맞지만 그게 궁극의 암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발도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낳는 이 의료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식사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와타요식 식사요법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암을 치유하기 위한 3원칙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내세용 3원칙이에요. 그 3원칙이 뭐냐 암의 기세를 약화시킨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자연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종의 원칙 치료 방침이에요.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통한 자연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이 병용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표준치료와 식사요법을 같이 해서 병용 병용요법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병원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 상대요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하는 겁니다. 말로만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분의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30건은 완전치유가 됐고요. 106건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암이 줄어들었거나 암이 사라졌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효율이 64.5%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명이 딱 이걸로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64.5%가 효과를 실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 100%가 아니잖아요. 거의 35.5%가 이제 안 된 건데 안 된 사례에도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테오시 시사요법은 3개월 이상 실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쌓은 거고요. 또 평균 관찰 기간은 3년 반이었다는 거예요. 유효율은 암의 부위마다 다르지만 유방암 전리성암 악성 림프종 등에서 70에서 90%의 웃도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사망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환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거대로 하세요. 암이 낫습니다. 가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패한 케이스 사망 사례도 숨기지 않고 밝힙니다. 사망 사례는 66명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 폐색 때문에 섭식이 불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거 자체를 내가 주체적으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신체가 너무 망가져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있겠죠. 식사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장 폐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섭식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량했기 때문에 식사효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항암제 대량 투여로 골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항암제를 투여받다 보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피폐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걸 바꿔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뭔가 암의 치료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건데 이미 골수가 항암제 대량 투여로 망가졌어. 그래서 그 면역세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만들어지더라도 조금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거 먹고 여기서 식힌 대로 해도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뭐 진료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것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판단으로 식사요법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그냥 이거 안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것만 먹고서는 나는 힘들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죠. 식사요법에 대한 확신이나 식사요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난 이거 안 하겠다라고 중단하게 되는 거죠. 수술 직후에 식사 습관을 바꾸면요. 암 재발율은 6.8%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 의사선생님이 이 책에 저자가 했을 때도 근치 수술 직후부터 식사요법에 따른 44명의 환자를 관찰했는데 재발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현대의학에서 재발율은 무려 40%입니다. 40%의 재발율을 6.8%로 내린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은 52%인데 요즘은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60% 정도는 5년 동안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식사요법을 하잖아요. 식사요법을 하면 재발하는 환자의 70에서 80%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환자 대비 한 70%가 생존 가능한 거니까 60% 원래 현대 기술로서 식사요법을 하지 않아도 60%의 환자가 살고 있는 데다가 이 70%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리는 걸 해보면 40 곱하기 70%니까 28%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더하면 거의 9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살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저자는 더 확신하는 건 뭐냐 자기가 보기에는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요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3대 요법을 의지할 경우에는 암을 완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3대 요법은 임시방편에 불가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몸이 암이 생긴 그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야지 암이 안 생기는 건데 수술 항암 방사선에서 생긴 암을 없애더라도 내 몸이 환경이 그대로라면 암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 바뀌지 않으면 암은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어도 다시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먹는 걸 바꿔서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암 생존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분은 99%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오는 거고요.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항암제 맞으시면서 방사선을 하시면서 수술 받으시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암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을 통해 뭔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 리뷰를 해드릴 건데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치료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항암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암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 항암제를 이제 반드시 뭐 이제 맞거나 먹거나 바르게 되실 텐데 이 항암제에 대해 사실 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명이시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암식사요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암에 걸리면 조기암의 경우에는 수술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죠. 수술에는 환불을 절개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있고 복관경 수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몸에 조그맣게 완전 다 열어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뭔가 의료기구들을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활발해졌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확대 수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발과 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크게 암세포를 잘라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수술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축소 수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제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학요법이 항암제 치료인데요.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이 국소치료인데 반해서 항암제는 혈액을 매개로 해서 몸 전체에 작용하는 전신요법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곳에만 그쪽만 공략을 하는 거라면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는 우리의 혈액 온몸에 돌고 있는 그 혈액을 매개로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혈액암이나 전이 등으로 온몸에 퍼져버린 암을 공격하여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암제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장기나 암의 진행상태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 종류의 약재를 변경하는가 하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분자표적 항암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서 중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항암제 처방 항암제 치료는 필수가 됩니다. 항암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 약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전이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는 전신요법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식사요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항암제는 100종류 이상이 되고요. 먹는 약 주사약 바르는 약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투여기간과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항암제 항암제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냐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포독성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나 미생물에 있는 그 독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킬화제 대살기항제 항암성 항생물질 미세소관 저해제 백금제제 토포이 소모라제 억제제 이런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책에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저는 그냥 거의 이름만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섯 가지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은 뭐냐 독이 강하니까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얘네들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표적항암제 분자표적항암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자표적항암제는 뭐냐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전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표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방위적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라면 표적항암제는 그러면 세포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이 적을 수 있겠죠. 허세틴이라든지 리툭시맘 세툭시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적항암제가 됩니다. 이 분자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부작용은 되게 적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요? 세포에 대한 독성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골수 억제 탈모 욕지기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부정맥 심부전 따위의 심독성 손발 끝이 저리는 따위의 신경 관련 증상 부종 관절통 근육통 혈관염 구내염 간장 신장장애 간질성 폐렴 변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암제를 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골수 억제라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뭔가 항암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버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간질성 폐렴도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허파 꼬리를 둘러싼 간질이라는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간질성 폐렴입니다. 이 간질성 폐렴이 진행이 되면 폐가 섬유화가 되고 딱딱하게 오그라들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제는 부작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에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암제가 이렇게 부작용이 크니까 항암제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때 나타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이 식사요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요. 항암제는 평소에 절반만 써도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암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의 해독작용과 대사가 높아지면 항암제의 부작용 자체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환자에게 투여를 할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의사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투여할 양이 횟수나 이런 것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표준치료라고 합니다. 표준치료 표준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준치료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치료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이제 표준치료라고 하는데 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항암제가 암치료에 무익했다면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50년 동안 이 암을 치료하는데 암을 없애는 데 효과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세포를 가장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항암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항암제를 안 쓰겠다. 부작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나는 항암제를 거부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제를 계속 맞추여해서 환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여해서 한계치 이상을 쓰게 되면 림프구수는 암은 사라질지 몰라도 암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또는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를 받는 기준 어떨 때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백혈구수가 1mm 3제곱당 3천개 4천개 이상 그리고 림프구수가 혈액 1mm 3제곱당 1,000개 이상일 때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이거 낮으면 이제 항암제는 사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백혈구가 4천개에서 8천개 림프구가 1,400개에서 2,800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백혈구와 림프구수를 이제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으면 뭐 이런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 백혈구 다 공장 그거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백혈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백혈구 숫자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못 쓰니까 암이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나 림프구 수가 중요한데 치료를 계속 해나가려면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 식사 습관을 바꿔서 몸의 영향 상태와 대사를 개선시켜서 이런 백혈구와 림프구 숫을 꾸준히 유지시켜줘야지만 항암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준다? 사라지게 해준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세포를 없애주고 퇴치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제는 너무 암세포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이상 없애지 못하니까 그것을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우리 면역력이 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의사가 암세포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완치로 가는 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면역력을 관리할 때 내 면역력을 높였을 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다고 항암제 잘 맞았다고 방사선 잘 했다고 암세포가 궁극적으로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효법을 하게 되면 식사효법만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런 거 무서우니까 나는 식사효법만으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식사효법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식사효법을 괜히 고집해서 당장 긴급하게 빨리 처치를 해서 암세포를 줄여주고 없애줘야 되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정보나 맹목적인 신념 때문에 실효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식사효법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를 병원의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항암제나 수술은 암치료의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다. 궁극적인 완치는 내 면역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식습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고 병원에서의 항암제나 수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빨리 없애고 완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병행을 해야 된다 해서 병행요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요법 공부하시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뭔가 잘못 받아들이셔서 나는 수술 항암 받으면 면역력 떨어진대 몸이 더 망가진대 이런 것들에 쏠려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로 암세포를 빼내고 제거하고 혹은 방사선으로 혹은 약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또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암의 생성 이유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 년껏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이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암 식사협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암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생기고 성장합니다. 생기고 분열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 안에 계속 생겼다가 살았다 하는 거죠. 새로운 세포는요 매일 8천억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새로운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할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아닌 세포가 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포 복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와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상 사람들 암에 걸리지 않은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암 유전자들을 다 억제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DNA가 송산되버리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니까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를 컨트롤할 사람 컨트롤할 세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돌연변이로 인해 태어난 복제 오류 세포가 바로 이제 암의 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막 침투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DNA가 손상되고 암이 돌연변을 일으키는 원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분명히 딱 이거다.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된다라. 이게 100% 밝혀진 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연구 중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유전적 원인이나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뭐 엄마나 뭐 할아버지나 뭐 암에 걸려서 돌아가졌다. 그럼 내가 그 DNA를 내가 타고났을 테니까 나도 이제 암이 걸릴 거야. 이런 유전적 원인 또 바이러스 뭐 세균 자외선 방사선 성면 식품 첨가물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암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암 발생 원인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왜 발생하냐 그럼 이제 발암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암의 원인은 뭐 어떤 특정한 요인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이 성장하고 암이 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그 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은 암에 걸릴 확률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는 이제 요인 중 하나고 이 암의 그 생성 원인 그러니까 발암물질 뭐 그 원인 중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뭐냐 식사입니다. 식사 이 책의 저자분도 특히 이제 식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 하루에 많은 음식물들을 먹죠. 이 몸에 받아들인 그 음식물 중에서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쁜 음식 그게 뭐 첨가물이 됐든 뭐 혹은 뭐 탄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대사 이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50%는 식사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고 또 다른 학자들 다른 교수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리처드 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981년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 미국인에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35%는 식사고 30%는 흡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퍼센테이지 뭐 50%냐 35%냐 70%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이 식사가 우리의 그 암을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암의 원인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대사 이상입니다. 대사 이상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제 출퇴근이나 통학 가사 뭐 이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소비되는 활동 대사라는 게 있고요. 식사를 할 때 소비되는 식사유독성 열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가 있는데요. 이 기초대사는 체온 유지 호흡 혈액순환 심장박동 장기와 조직 운영 등 생명 유지에 직결된 모든 활동을 기초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대사가 사라지면 이 기초대사가 없어지면 에너지 공급이 끊겨서 생명 활동 전체가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기초대사가 만약에 멈췄다 이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이러한 대사활동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대사활동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사활동은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몸의 나쁜 식품의 소화 흡수 불량에서 비롯된 대사이상이 암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염분과다섭취 두 번째가 구연산회로 에너지 생산회로의 장애 세 번째가 활성산소의 증가 네 번째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에 대사이상을 일으키고 이 대사이상이 우리 몸에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사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특히 제 영상에서 출연하셨던 김은하 약사님이 소금을 먹으라 그랬다. 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무염식 제염식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혼란스럽다 하셔서 제가 이 책의 저자 일본에서 30년간 4천여건의 암을 수술한 일본 의사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다음에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일단은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다시는 이제 암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암만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세포도련변이다. 그럼 세포도련변이가 왜 일어나느냐 뭐 많은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의사선생님 그리고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 먹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면 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대사 이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편의점 도시락 뭐 그리고 뭐 라면 과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죽은 음식 내지는 식품 첨가물이 범벅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죠. 뭐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타민과 뭐 미네랄 이런 것들에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암의 원인은 세포의 두련변이다. 그건 두련변이 왜 생겼느냐 뭐 스트레스가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우리가 말하는 발암물질을 한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의사선생님이나 함께 공통적 의견은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금 같은 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덜 먹어야 하는 것과 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덜 먹어라 더 먹어야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핵심적인 음식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시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식사요법에 이제 뭔가 답을 찾은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실제 케어한 환자의 생존율이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 어떤 걸 덜 먹고 어떤 걸 더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사이상이 결국에는 DNA 변이를 일으키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염분 과다 섭취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소금입니다. 소금 어떤 분은 소금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이 책의 저자는 왜 여기서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왜 먹으라면 왜 먹으라는지 혹은 먹지 말라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 논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이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이러면은 내 건강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염분 과다 섭취와 구연산 회로 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소금을 내가 먹어야겠다 혹은 먹지 말아야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염분은 모든 암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기쁨 관련이 있는데요. 암과 염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 아키타연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키타연은요. 뇌졸중 등 뇌혈관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1위인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뭔가 먹을 걸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장기간 보존이 유리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짭짤한 음식들이 술안주가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술 소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성을 이제 마을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1968년에 소금 덜 먹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금 덜 먹기 운동. 그래서 그래서 30년간 196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되겠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뇌졸중과 위암 발병이 줄어든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위암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냉장고의 보급과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염장 식품들이 줄어들고 덜 먹게 되어서 한국인들의 위암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위벽의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손상된 것을 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구 과정에서 정말 아주 드물게 DNA 배열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염분을 과다섭취하면요. 이러한 단순히 윗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염분의 과다섭취는 세포 바깥에 나트륨을 많게 해서 이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대사 이상으로 이어져서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위 점막에 손상이 간다. 위 점막에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위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 도련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암에 대한 거고 단순히 위암 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염분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미네랄 균형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대사 회로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분 등을 주 원료로 해서 연속적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는데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의 많은 구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에서 시작하여서 물질이 차례차례 대사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오는 이 수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구연산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정상으로 움직인다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순조롭게 생산이 되지만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면 몸에 있는 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몸의 필요가 심각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조차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ATP고요.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우리가 소금 소금이 나트륨이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결과적으로 세포 밖의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칼륨을 같이 섭취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칼륨의 양은 그대로 먹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뭐 암 환자분들이 일부러 소금 챙겨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이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구연산은 암세포의 원형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또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거죠. 이른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항산화 작용은 금속 미네랄이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 산화되는 일을 방지해서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 방지를 해줌으로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죠.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구연산 회료가 늘어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연산 자체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바나나 매실 식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B군은 현미 등 시눈을 깎아내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낫도라든지 콩 등의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은 덜 먹어야 할 것은 일단 소금이다. 소금 염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이나 한의사선생님이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그 논리 먹으라면 먹으라는 논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그래도 먹으면 맞는 것 같은데 드시면 되는 거고 들어보니까 먹으면 안되겠다.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먹어야 할 것은 뭐예요? 구연산이나 비타민 B군 감귤류나 현미 이런 것들을 드시면 여러분들의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그리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덜 먹어야 될 것과 더 먹어야 되는 것 우리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멀쩡한 사람도 암 걸리는 최악의 일상습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암이 걸리신 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암의 예방 차원에서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습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상생활 최악의 습관 두 가지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 과다섭취와 두 번째 구연산 회로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활성산소의 증가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섭취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습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의 증가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등 온갖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타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구현산회로에서 에너지를 대사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 따위가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활성산소는 이때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한 다 쓰지 못한 뭔가 연료의 뭔가 잔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겠죠?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특정 물질과 결합해서 일으키는 화학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물질을 녹슬게 한다라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가 껍질을 벗겨놓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 없애고 노화시키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손상된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원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과식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식하는 게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원인 1등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나 혹은 다른 영상들 혹은 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게 먹어라 소식해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바꿔나가야 될 거 과식하는 습관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것이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보다 더 해롭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이런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의 기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쫓아가지 못하고 암과 같은 생활습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려면 외부에서 물질을 섭취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곡물의 씨눈이나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 과일 곡물의 씨눈 콩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습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육식하는 습관입니다. 암환자들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 없이 못 산다 라거나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골고루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기운 차이라면 암치료 잘 받으려면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채소도 많이 먹어주고 골고루 많이 먹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기 먹는 거 육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는 암을 만듭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인들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기 소비량이 16배나 증가한 거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암은 뚜렷한 인간관계가 조사되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대장암 유방암 등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육류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고 소 돼지 양 같은 4발로 돌아다니는 동물들의 고기 섭취가 특히 나쁘다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의 악영향을 주장해오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동물에게 이런 실험을 해요. 간암을 발생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투여합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그 동물에게 투여를 시키고 암에 인자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동물들의 먹이를 바꿔본 거죠. 어떻게 바꿨냐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많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거고 적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건데 이 사료에 섞은 동물성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날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월터 월렉 교수도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붉은 소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만 고기 먹으면 암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와 암의 관계는 있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먹는 거 뭐 문제 되냐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산화를 막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걸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암의 상관관계에 굉장히 밀접하다. 암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왜 암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하기 어려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과량 들어오게 되면은 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단백질이 재평성되거나 합성될 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유전자 변이는 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량 소량의 고기 드셔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과다 섭취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을 하는 게 간이죠. 그러니까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암의 발생과 증식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지방도 피해야 됩니다. 사적보행 동물의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고 심물성 유지나 어류의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포화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면은 체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동맥 경화 혈관에 찌꺼기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은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육식은 장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제가 인터뷰했던 문창시 원장님 그분도 강조를 하시지만 이 우리 장이 우리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육식은 장 속에 우리 장 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나쁜 균을 증식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이 나쁜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장이 나빠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병에 걸릴 가능성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두 가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생활습관 병들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육식하는 습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암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과식 많이 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아 이렇구나 또 다음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열 번 스무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점 먹을 고기를 한 점만 먹게 되고 두 그릇 먹을 고기나 밥을 한 그릇만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먹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다고 먹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야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가당을 알고 수술 항암 방사선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만든 게 암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식사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완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의 뭔가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이 치료 받으시면서 이 암식사요법을 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한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 보존성을 높이고요. 또 식감 아삭아삭한 거 우리가 오래되면 흐물흐물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포장된 반찬 소세지 어묵 조미료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과자 슈퍼마켓 등 진열된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식품 첨가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그 식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현재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800중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방 다르진 않겠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바람 성분이 있거나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 바람 원인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또 태아에게 매우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도 조금이면 수량이면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 조금만 먹는 건 괜찮다. 일정 기준치 이하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추정하여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식품 첨가물을 알고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지 말고 알고 그 물질을 피해야 된다. 소량이라도 우리의 몸과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연애를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첨가물이 뭐냐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세지라든지 햄 연어알 명란젓 이런 것들에 다 포함돼요. 뭔가 붉은색 뭔가 젓갈이 빨갛잖아요. 젓갈 자체가 원래 빨갈 수도 있지만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발색제 그래서 색깔을 더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소세지도 마찬가지죠. 소세지가 보라색이야 흰색이야 이러면 생각보다 식욕이 좋지 않잖아요. 붉은색 소세지 여기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을 넣어주면 더 색깔이 돋고 더 맛있는 소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질산 나트륨은 지방족 아민류와 결합을 하면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발암물질 니트로소 아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서 대형마트 가보잖아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부대찌개 햄소시 다 들어가잖아요. 다 무조건 아질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착색재인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이런 착색재들 색소들은 발암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항곰팡이제인 오르토페닐페놀 디페놀 이것도 역시 동물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표박재로 쓰이는 차아황산 나트륨도 권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청각물들이 대체 어느 식품에 들어가 있느냐 아질산 나트륨은 햄 베이컨 비에나 소세지 소세지 살라미 육포 어유 소세지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연어알 송호알 명랑젓 우리가 흥하게 먹죠. 편의점 도시락도 흥하게 먹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아완상 나트륨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개 통조림 포도주 와인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인화물은 포도로 만든 거 아니야? 술인데 무슨 청과물이 들어가 생각을 했지만 아완상 나트륨이 실제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 사실 때 그 성분표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거 들어간지 보면요. 아완상 나트륨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차아완상 나트륨 차아완상 나트륨 냉동새우 청어알 손질채소 포장채소 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신 채소에도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밭에서 온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첨가물 해서 채소를 더 싱싱하게 만들고 뭔가 채소에 그 그 뭐랄까 시드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다 해요.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비엔나 소시지 소시지 어묵 완두콩 통조림 과일 통조림 절임 중류 젤리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저도 좋아해요. 젤리 다 들어가 있어요. 소르빈산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포장 반찬 과자 밑빵 햄 베이컨 어묵 찐어묵 어육소시지 튀김어묵 절임 중류 안식 향산 나트륨 건강 드링크 탄산음료 오르토펜일페놀 티아 벤다졸 이마자릴디페놀 수입 오렌제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자몽 이런 수입 식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의 원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채소가 시들지 않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쿠랄로스 아미노산 음료라든지 탄산음료 아스파탐 엘페닐알라닌 화합물 아미노산 음료나 콜라, 껌, 사탕 다이어트 감미료 등 이 아스파탐하고 스쿠랄로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제로 제로 음료들 있죠.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감미료들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을 몇백배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 100g 낼 거를 그냥 예로 이 아스파탐이나 스쿠랄로스 1g만 넣으면 되니까 칼로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요즘 뭐 제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제로 콜라 제로 음료 엄청나게 많죠. 그게 다 이런 식품 첨가물 넣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냥 설탕을 먹을 건지 아니면 이런 합성 감미료를 먹을 건지 설탕을 안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제로 음료들을 먹지만 제가 인터뷰했던 첨가물 전문가이신 안병수 작가님과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차라리 소량이라도 이렇게 첨가물을 먹느니 그냥 설탕 음료를 먹겠다. 물론 설탕 음료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 음료를 먹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로 콜라 잘 안 먹습니다. 이 첨가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카라기난 두유 불고기 소스 샤부샤부 소스 드레싱 등 이 첨가물과 함께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바로 농약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채소과일 엄청 유행하면서 많이 드실 텐데 이 채소과일이 다 좋은데 농약이 문제입니다. 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있으나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 마트에 진열된 채소나 과일 가운데 농약이 남은 채로 판매되는 것이 30에서 40%라는 거예요. 잔류 농약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몸이 이미 약한 사람들 건강이 어느 정도 잃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암환자분들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분들이나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허용치에 허용된 기준조차도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타요시 식사육법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런 식품 채소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상태로 그대로 키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완전한 무농약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안 먹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는 이상. 그리고 농약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잘 씻은 뒤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하루정도 두라는 거죠. 농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소과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렇게 농약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 벗겨 먹죠? 근데 사실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채 주스로 만들거나 요리하면 영양을 효율적으로 처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껍질채 주스로 만들라는 건 뭐죠? 착즙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착즙하는 거는 찌꺼기가 딱 남잖아요. 물만 쭉 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영양분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믹서기를 갈아서 먹거나 껍질채 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식품 첨가물을 가급적 피하자.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좀만 관심 갖고 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에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들의 뒷면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적게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이 잔료된 과일과 채소들은 깨끗이 씻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고요. 또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게 우리 건강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뭐 되게 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이 아까워서 이왕이면 싼 거 먹고 조금 저렴한 거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먹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의료비로 나갈 거 생각하면 훨씬 높게 손해인 선택인 걸 제가 요즘에 알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꼭 뒤에 그 식품 성분표 그거 꼭 확인하시고 뭐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건강한 식품들 골라서 드시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 베스트 5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유형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암에 잘 걸리겠구나 암이 발병하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유형 잘 들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간의 암수들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암 체질 암 체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뭐야 이거 지금 뭐 한의양 얘기하는 건가 세상 체질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도 양의사 양의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의학에 대한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 체질이라는 것은 몸 속에 암이 자라하기 쉬운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뜻해요. 즉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요. 매일 미세한 암의 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우리 몸 속에는 암 세포가 매일 생겨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 암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암 세포를 미처 다 죽이지 못하고 그 암 세포가 자라나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체질 암 체질 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술로 암의 병소를 모조리 제거해도 재발 전의하는 환자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수술 뒤에도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이 자라기 쉬운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암 세포들 암 종양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암이 생겨나는 거죠. 암 체질이 방치되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체 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냐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을 가진 사람이냐 면역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5천 개의 암의 싹이 생겨나도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면역력 때문이죠.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럼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바로 보여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 혹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암 체질이다.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이 낮은 사람입니다. 임상 경험상 암이나 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30년간 4층 여권의 암 수술을 하면서 정말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봤겠죠. 그 경험상 대부분이 암이나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더라. 이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혈류가 정체되고 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온이 낮으면 송산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소가 약해지고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도 않게 되죠. 그 결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우리 몸의 세균이나 병균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체에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죠. 이 열이 오르는 것도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럼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이 열을 내가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면역세포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감기가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몸의 반응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온을 1도 내려가면 반대로 면역력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쉽게 걸리는 몸 암에 쉽게 걸리는 몸의 환경은 체온이 낮은 거 그게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입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인 비만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적인 대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사증후군은 암과 관련이 높습니다. 비만지수가 30이 넘는 사람은 25 미만인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1.5배가 높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사람이 모두가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과 암 발생 이 관계는 분명히 생강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대사증후군 이런 질환이 좀 있을 것 같다. 고혈압, 당뇨 혹은 허리둘레가 남들보다 좀 넓다, 크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기 좀 쉬운 몸이 됐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은 뇌졸증과 같은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되고 암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이 말의 의미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원인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활성산소와 동물성 지방 때문이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백혈구에 엉겨붙기 쉽게 됩니다. 혈소판은 지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포지만 그 성질이 강해지면 혈관 안에서 혈액의 점성을 높이게 됩니다. 소, 돼지 등의 많은 포화 지방산은 적혈구 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변형 능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은 암을 예방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끊임없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의 싹을 부지런히 퇴치해 주는데 싹이 나니 현장에 빨리 달려가려면 혈류, 즉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이러 가는데 당연히 못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암을 부르는 원인을 꼽는다면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창시 원장님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증질환이다. 염증질환. 염증이 많으면 암이 그만큼 발병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생긴 부위는 잘 붓고 붉은 점이 생기거나 열이 나며 아프고 쑤시게 됩니다. 같은 부위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기 쉬워진다는 거죠. 만성염증이 위암, 식도암, 간암 등 전체 암 가운데 1분의 6 이상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이 암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내염, 위염, 간염, 기관지염, 당염 등 염자가 붙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암체질이시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 암에 잘 걸리는 몸 암체질인 상태의 몸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 두 번째, 체온이 낮은 사람 세 번째,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 네 번째,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다섯 가지 암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에서 많이 속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제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암에 걸리기 쉽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생기고 나면 정말 모든 일상이 다 마비가 되고 정말 내 삶이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내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 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말기암을 선고 받으면 특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듣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또한 이제 끝났구나 내가 6개월 후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완치가 돼서 살아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의사선생님 말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은 암환자 스스로 자신이 암 체질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암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암 체질이란 것은 내 몸에 암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 몸 그것을 암 체질이라고 하고요. 암 체질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미네랄 같은 걸 섭취해서 뭔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먹다가 내가 정말 이제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식사효법은 반년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은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주제의 핵심도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입니다. 이 말기암, 시안부 육결 그 암환자들 대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이 실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꼭 이 백혈구와 림프구에 대한 그 생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백혈구라는 것은요. 인간의 면역력을 지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의 요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백혈구는 저마다 다른 역할과 능력으로 암을 제거합니다. 퇴치를 해요. 근데 이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가 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림프구의 자연살의 세포 이것이 이제 암을 죽이는 굉장히 암을 없애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백혈구수와 림프구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이 백혈구수와 림프구수는 암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니 약한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 혈액을 보면요. 1mm 3제곱당 백혈구 숫자는 4,000개에서 8,000개고요. 림프구는 그 35% 정도인 1,400개에서 2,800개 정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수를 평균 6,000개로 잡으면 림프구수는 2,10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오가 이 책의 저자분이 30년간 그 암 치료에 전념하셨던 이분이 직접 수명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말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63명 63명의 림프구를 조사한 건데요. 암을 극복하고 생존한 40명의 림프구 수를 봤더니 평균 1,327개 였다고 하고요. 사망한 환자 6개월 만에 사망한 환자의 수를 봤더니 그 23명은 723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령 뭔가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의사 말대로 그런 기한 안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1300개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덥다 하면 여러분들은 비록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시안부 선고를 받았고 림프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막 700개 정도야. 700개 미만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의 그 암의 그 상황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림프구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림프구 수를 늘리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서 암에 걸렸을지라도 말기암 시안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타오 다카오가 항암제 치료를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혈구는 3,000개에서 4,000개 림프구 수는 1,000개 정도를 본다고 해요. 양쪽 모두 이 수치 이하라고 한다면 암세포에 대항하는 효과보다는 정상세포에 가하는 위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식사회법을 지도할 때도 이 림프구 숫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700개에서 1,300개입니다. 림프구가 700개 이하면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치료 도중에 폐렴 등 감염증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림프구가 면역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림프구가 700개 이하로 너무 낮으면 다른 감염 병증에 의해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감염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구 수는 사실은 암환자 뿐만이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백혈과 림프구를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식과 채식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영상이나 혹은 내가 대학 교수님들 골고루 잘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암을 없애는 걸 책임져 주지도 않고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여러분들을 무조건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공유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래 그 치료의 주체가 되셔서 선택하셔서 암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쨌거나 현미식과 채식을 강조합니다. 육식을 먹지 말라 최대한 덜 먹어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과 현미식을 하면서 림프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중간종재로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혈구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되죠. 또 유산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 착한균을 늘려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하고 맥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맥주 효모 먹으라고 했으니까 맥주 마셔야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맥주는 나쁜 거고요. 맥주 효모는 좋은 겁니다. 유산균은 요즘에 영양제가 많이 나오지만 식이섬유 많이 드는 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벌꿀을 섭취하는 겁니다. 벌꿀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돕는 비폴렌 이라는 화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나 다른 합성 감미로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벌꿀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번째는 녹색 채소를 갈아맞는 주스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들 생체 주스를 대양으로 섭취하면 혈중 인터페론 알파 산생능 이라는 면역세포를 늘리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림프구 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번째는 마음 상태도 여러분들의 그 면역세포의 활성과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면 활성화되고 절망이나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분노하는 일들 화낼 만한 일들 절망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암치료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이러셔야지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라는 말도 하시죠. 이게 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억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내면에 굉장히 암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그 임하는 마음 나는 나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혈구와 림프구가 중요한 거고요. 이 림프구 술을 늘리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 벌꿀을 섭취하는 거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섭취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기 이 네 가지를 꼭 실행하시면 좋겠고요. 림프구 수치를 통해서 내부만의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제 암 체제에서 벗어난 몸이 됐는지 암을 이겨내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세 군데로 간 전이된 암 6개월 만에 사라진 사례 오늘은 좀 이제 암을 실제로 완치 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암이 보이지 않게 된 암이 사라진 그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이겨냈는지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암환자가 있으시거나 암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사례 잘 들으시고 아 이게 암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우라는 분으로 삼신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환자는요. 스스로 건강한 체질이라고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마 50대였은 것 같아요. 책에는 61세라고 써있는데 그건 이 글을 쓴 시점이니까 아마 50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이제 자신이 건강광이라고 될 만큼 불러도 될 만큼 몸관리에 신감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2일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거죠. 친구 두 명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피키가 가시는 듯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태어나서 처음 겪은 증상이었다고 해요. 그 후 엄청난 설사기가 찾아왔고요. 설사를 이제 하고 나서 몸은 곧 편해졌지만 본인이 직감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드니까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의사였나 봐요. 친구가 있는 의사로 그러니까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벼운 장염일지도 모르니까 좀 상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물치 장염약을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느끼잖아요. 이게 단순한 장염이 아니고 뭔가 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갔다고 합니다. 4일 후에 전날 아주 조금 본 대변을 가져가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친구는 이렇게까지 대변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바륨 조형검사를 해보자. 내신형검사입니다. 내신형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신형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신형검사를 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형검사가 끝난 후에 친구가 그 의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거창한 수술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CT촬영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이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3개가 발견되었고 바로 제거를 했죠. 그리고 진단이 나오는 날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이 암환자가 된 거고 단순히 대장암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에 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대장암 수술은 2월 9일에 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암은 수술이 어렵다고 해요. 수술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간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만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을 하는 동안에 가족들도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본인도 심각하겠지만 가족들도 아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죽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살리려고 여러가지 암에 관련된 책을 사왔고 그 수많은 암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와타요시 식사협법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식사협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조카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와타요시 식사를 따르기 시작하죠. 주스와 스프 현미 해조류 버섯 등을 이용해서 만든 스프를 주로 먹었고요. 농약 쓰지 않은 고품질 식재료 그리고 무혐식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8가지 식사 원칙에 맞는 그거에 부합하는 식사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간 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식사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걸 바꿔서 암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내가 먹던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분도 간 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인 젤로다와 주사약인 옥살리 플라틴 이렇게 항암을 계속 시작했고요.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나른암 시력저하 손발 절임 구내염 설사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구역질이 심해서 식사를 마치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스 강조하시잖아요. 주스도 먹는데 주스를 마시기가 무섭게 구역질을 하고 토를 해가지고 양동이를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왓타우스 시사법을 계속 따라서 했고 그걸 구역구역 어떻게든 해낸 거죠. 그 결과 그 결과 이게 아마 정확한 책에 개월수가 써있는데 그건 제가 쓰지 않았고 어찌됐든가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중에 그 이제 CT 촬영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암이 실제로 작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부터는 먹는 항암제를 중단했고요. 주사만 맞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항암제를 중단하니까 이제 구역질을 좀 가시게 됐고 이제 또 시옥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8월 30일 두 번째 CT를 촬영했을 때 암은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장암에서 시작이 되었고 간으로 세 곳이 전이가 되었죠. 근데 간암은 수술이 이제 안되고 대장암은 수술로 통해서 이제 암 덩어리를 제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남편분이 책을 많이 사와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와타요시 시사회법 이 책을 읽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와타요시 시사회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과 조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완벽하게 와타요시 시사회법을 따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사회법을 해낸 결과 해낸 결과 6개월 만에 이제 그 CT 촬영이나 뭐 이런 내시경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암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게 원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이된 암 그것도 세 군데로 전이가 됐죠. 이런 분도 이런 식사를 통해서 이제 암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이 와타요라는 분이 와타요라는 분이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죠. 본인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시사회법을 통해서 말기암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암이 사라졌고 말기암은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이 사라진 걸 계속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 중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암을 못 고친다 이게 아니고 그건 병원이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암을 낳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암을 겪고 있든 혹은 가까운 분들이 암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아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뭐 그런 방법 중 하나로써 이런 아타야시 식사회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는 암을 이기는 식사법 여덟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암 환자의 먹는 방법 식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 책의 저자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완전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과거부터 이제 이런 먹는 것의 중요성 먹는 것을 바꿔서 병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사법들이 있었고 어떻게 먹는 것이 핵심인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덟 가지 식사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식사법은 거슨요법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식사법이라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 태생의 의사 막스 거슨 박사가 1930년대에 확립한 식사요법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개척자이면서 경전과 같은 존재로 많은 환자를 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식사법의 핵심은 뭐냐 동물성 식품 지방 염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에 2000에서 3000ml 굉장히 많죠. 2L 3L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크기의 컵으로 하루에 13잔씩 마실 것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차 현미 콩 콩식품 견과류 이런 것들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일 채소 주스 이것을 하루에 2-3L씩 13번 나눠서 먹는 거 이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서 암을 이겨내는 식사법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호신호식 거슨요법입니다. 이 거슨요법이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거슨요법에서 핵심을 가져오되 현실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신과 의사인 호신호 요시이코 박사가 고안한 거슨요법의 변형판입니다. 거슨요법으로 본인이 대장암에서 전의된 가나음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 실행하기 쉬운 요법을 개발한 거죠. 거슨요법이 2, 3m씩 매일 채소 주스를 13번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지간해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채소와 과일 주스를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게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거슨요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주스를 먹는 거죠. 세번째는 고다요법입니다. 정신명칭은 니시식 고다요법이고요. 고다 미쓰오 박사가 니시 가스조 씨가 고안한 채조 식사요법인 니시식 건강법을 계승 더욱 발전해서 확립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니시 니시 니시요법이란 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승한 고다 미쓰오 박사의 고다요법도 유명합니다. 이 니시식 고다요법의 핵심은 뭐냐 소식 현미 생채식 단식요법 등이 있습니다. 현미 생채식이란 건 뭐냐 현미가루와 뿌리채소를 믹서로 갈거나 다져서 전부 날 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거슨요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법으로 많은 안치병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매크로 바이오틱입니다. 일본의 식양생법 연구가 사쿠라자와 유키 카즈시가 메이지 시대의 의사 이시즉각 사겐의 식양법을 계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전통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30년대에 고안한 현미와 채식유지의 식사요법입니다. 미국의 유명인사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현미, 잡곡, 통밀 제품 등을 주식으로 하고요. 부식으로 채소, 콩류, 버섯, 해조류 등을 먹습니다. 육류나 설탕은 금지하고요. 채소는 따뜻하게 익혀 먹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씨가 고안하고 후계자인 구리야마 아키요씨가 제창한 식사요법입니다. 생수,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를 중요시하는 자연식 요법이고요.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게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여섯번째는 내추럴 하이진입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자연회기 운동입니다. 과일을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보고요. 오전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섭취하고 자연식으로 몸속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곱번째는 웨일식 식사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강의학 연구가 앤드류 웨일씨가 제창한 식사법인데요. 일본의 정통식과 지중해 지역의 일상식단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류 버섯류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녹차와 올리브유도 추천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제한합니다. 마지막 여덟번째는 후타키식 건강법입니다. 도쿄 데이고쿠 대학교 의학부 부장이었던 후타키 겐조 박사가 제창한 건강법입니다. 현미 채식과 독특한 복식 호흡을 건강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미 식 채식을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완전한 식사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류는 절대적으로 산다 2분간 삶는 채소 조리법 등 독특한 식사법을 고안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식사법을 정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워낙 정보들이 많고 논문도 많다고 하니까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물론 논란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식습관에 대한 책들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큰 병을 앓고 이간이신 분들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분들이 소량의 고기 육류 동물성 지방 단백질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 속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병이 생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신 분들 이미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의 회복 육류 섭취 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고 있는 8가지 식사 요법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부부에 대한 책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리뷰를 해드릴 거긴 한데 미리 먼저 읽어보실 좋고요. 아니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 권 한 권 그 책들을 읽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기적의 암 치료 시 8가지 식사 원칙 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이겨내고 암 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일단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원칙이라고 해서 8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 원칙에 맞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 세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네 번째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여섯 번째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 식사 원칙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혹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암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이런 식사법이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필수 권장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주스 1.5리터 채소는 300-500g 그리고 과일을 섭취해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식사요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농량이나 조농량 논상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야 된다. 또 현미 콩류 뿌리채소류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배아미 배아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흰 쌀밥은 다 도정을 한 거잖아요. 배아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현미 현미에는 배아가 실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아미를 먹으라는 거고 오고밥 통밀 파스타 현미식 콩류 뿌리채소류도 하루에 한 번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류 해조류 벌꿀류 하루에 한 번은 섭취하셔야 되고요. 벌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고기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 사족보행동물 내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 고기는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은 이제 두 발로 다니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무한정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또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흰살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각감류 새우 오징어 문어 게 조개류 재첩 바지락 대합 굴 이런 어패류들은 하루에 한 번 분량은 평소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가급적 안 먹으면 좋다는 얘기고 먹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동물성 단백질도 그런 거죠. 요크르트 질 좋은 것을 하루에 300ml에서 500ml 정도 먹는다. 레몬 하루에 두 개씩 가능한 무농양으로 재배한 레몬을 먹고 또 수입품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을 할 때 이게 뭐 배로시러우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첨가물 약품을 처리합니다. 과일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품에는 굉장히 많은 뭔가 첨가물 몸에 안 좋은 선분들이 이제 그 과일에 묻게 되거나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 그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서 생산한 이런 로컬 농산물들을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한식품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염분입니다.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참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페루라든지 뭐 채소 뭐 혹은 고기 뭐 다양한 그 자연식품에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소금을 내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염분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뭐 내가 따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반년에서 1년 동안 먹지 마라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버터와 마가린은 이제 뭐 기름도 많고 또 버터같은 건 동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 또 가공식품 뭐 과자 초콜릿 사탕 뭐 햄 뭐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이죠. 라면도 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한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버터와 마가린 가공식품 그냥 술 술 술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반년 동안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저자분이 암 진행도에 따라서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기에 암이 좀 발견됐다. 이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 나 안 걸렸네. 이거 하면 암 사라진대. 이래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방사선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 먹룡만 바꿔서 암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아까 말했던 식사 8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진행 중인 암에 대해서는 가능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나 이 식사요법으로 암 이길 거야 암 없앨 거야 이러고 병원 안 다니고 뭐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식사요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식사요법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의 명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암이 훨씬 더 못 살게 되는 거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됐다 그러면 식사요법의 비중을 높여서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식사요법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말기암이신 분들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더 이상 내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말기암도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겨낸 사리가 암을 말끔히 없앤 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같이 하면서 철저한 식사요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 몸안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식사원칙 8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원칙은 무혐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벌꿀 레몬 맥주효모를 섭취한다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1번 원칙과 2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식사요법 8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과도한 나트륨은 위벽을 송산시키고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는 무조건 염분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분은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라면 나트륨은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에 가까운 저염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섬세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벽에 손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염분 과다 섭취가 세포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윗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의 암 수술을 집도한 일본의 명의 선생님께서는 소금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시 식사회법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많이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배설되는 염분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의 양은 2에서 3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굳이 내가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일부러 섭취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시빵. 시빵 딱 맛을 떠올려 보시면 짠맛이 하도 없죠. 아마 시빵에 소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이 시빵에도 100g당 1g의 염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시빵인데 왼쪽에 영양정보표를 보시면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430mg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 나트륨이 3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빵조차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품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찌개류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소금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과일에도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금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미네랄 섭취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영양보다는 안 좋은 영양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식빵에 대한 나트륨이 들어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파리바게트에서 나트륨을 줄인 더 건강한 식빵까지 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식빵에는 많은 소금, 염분,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섭취하는 그 식품, 음식들 속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챙겨 먹지 말고 오히려 저염식, 무염식을 지향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식사에서 염분 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장과 소스는 끼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찍어 먹는다. 염분을 줄인 저염 간장을 쓴다. 저염 간장을 식초나 막국물로 희석해서 쓴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탁에 항상 올려준다. 막국물은 가다랑포나 다시마, 표고버섯을 우려해낸다. 마늘, 생강, 차조기, 파두등나물, 물냉이와 같은 향미용 채소를 쓴다.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산초 따위의 향신료를 쓴다. 카레가루, 술찌개미, 간, 깨 따위로 맛의 변화를 준다. 면유 음식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된장국은 반드시 연하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 국물의 양을 줄인다. 젓갈, 간장조림, 건어물, 채소조림 같은 염장식품은 피한다. 명란젓이나 연어알젓 같은 염장어란 제품은 피한다. 소세지나 햄, 어묵 등의 가공식품은 피한다. 화학조미료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염분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젓갈류나 소세지, 햄, 어묵, 기타 가공식품 이런 곳에 이미 화학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트륨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먹을 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염이나 무염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충분히 섭취가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암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발암물질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이게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육류라도 닭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포화지방산이 소, 돼지와 같은 사족보행동물, 4발로 다니는 동물보다는 적기 때문에 난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러면 두 발로 다니는 고기를 먹어라.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음 놓고 먹어라. 이건 아니고 일반인의 섭취량의 절반 정도. 한 35g 정도. 그것도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벗긴 가슴살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 고기를 중심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로 하루에 한 번 35g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구이용 닭이나 조리된 닭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박목 사육한 토종닭을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시면 동물복지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완전 박목 이런 거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닭장 진짜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닭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표시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이 측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박목 사육한 거기에 가까운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폐류는 전체적으로 육류보다는 열량이 낮고 양질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EPA나 DHA 같은 질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고기, 난 또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게 걱정스럽다 하면 어폐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나 정갱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일반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살 생선은 이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생선은 붉은산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흰살 생선 혹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붉은산 생선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단년 정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금지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나 새우, 눙퉁멸 등은 자연염분만 있는 신선식품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데치거나 손질을 해서 염분을 최대한 빼고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첩, 바지락, 대합, 굴 등의 조개류는 타우린과 글리코겐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대로 양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게 걱정이 된다 하면 뭔가 굴, 바지락, 대합 이런 조개류를 통해서 뭔가 대체하는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평소처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고기보다는 이런 약간 조개류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테오시 시사효법에서는 동물성 식품 허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버섯, 해조류와 함께 조리해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 적게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채소,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조리할 때도 기름을 많이 먹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같은 건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삶아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무혐암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소금은 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사족보행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를 드셔야겠다면 이족보행 동물을 혹은 등푸는 생선들을 절반 정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 또 조개류, 조개류는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덟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일단 이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확실히 내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와타이오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와타이오 다카오시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원칙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암을 이겨낸 분들과 또 의사와 약사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암세포 생성을 막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소나 과일에는 세 가지 영양소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영양소는 뭐냐. 첫 번째는 비타민C나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스타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효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나 과일은 암환자 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영양의 분해, 합성, 소화, 흡수, 배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생명활동의 원천인 대사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은 이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의 봉을 찬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 또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물질입니다. 무에 많이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디아스타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에 아린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효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디아스타제 섭취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암세포를 쌓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들 성분 중 효소나 비타민C는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생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불을 가하면 파괴되는 영양소,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효식 식사회법에서는 이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굽거나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죠. 반드시 무농약, 저농약을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갓 짜낸 주스 매일 1.5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농약, 저농약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 농약 성분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잔류 농약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라. 불에 가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주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시라고만 정해놨지 시간까지 딱딱 언제언제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아침 첫 잔만큼은 반드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을 섭취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몸에 노폐물을 빼내고 위장상태를 다스리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첫 잔은 이렇게 채소과일 주스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찍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채소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편할 때 먹되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먹자 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넣고요. 또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시금치, 소송채, 무첨, 피망, 바나나 등 제철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된다고 해요. 파슬리, 청경채, 오이, 딸기, 멜론, 복숭아 취향이나 계절에 맞게서 변화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몬, 오렌지, 자몽,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이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은 내 취향대로 해도 괜찮다. 어쨌거나 최소한, 가급적 많은 채소와 과일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재배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된 농산물 채소나 과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다 하면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농약이나 전용약을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채소과일을 구입하시되 그것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놓았다가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번째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암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에 비하면 백미는 단순히 맛이 있고 입에 닿는 느낌만 좋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현미가 백미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미가 몸에 좋다는 것은. 도전 과정에서 백미가 내버린 배아나 쌀 교충에는 곡물이 지닌 생명의 영양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이나 E,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와 같은 영양성분들이 현미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으로 구연산 회로를 원활히 움직이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은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양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걸 생각하면 현미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현미를 먹으면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백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현미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나 이런 것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를 백미에 섞어가지고 조금조금씩 적응의 과정을 거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현미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쌀교층이라고 불리는 과피, 종피 부분에도 배아나 배젓을 감싸서 지키는 리그난이나 피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밀양, 미네랄의 70%가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밀보다는 통밀이 더 좋은 것도 이런 이유예요. 현미를 포함해 보리나 조, 피, 수술을 비롯한 오곡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은 그야말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의 보물 참고다. 그래서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와타효식 식사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뿌리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배아 부분의 농약이 추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아 부분의 농약을 없애는 게 관건인데 현미나 배아미에 추적된 농약은 물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만큼은 무농량이나 저농량으로 재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콩. 콩도 이제 중요한데요. 콩의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콩은 동물의 고기를 대체할 만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 그대로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이제 뭔가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대체 식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죠. 일본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적은 것도 이 콩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콩과 콩 제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의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콩 이밖에도 사포닌이나 레시틴, 올리고단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먹어야 된다. 콩 제품이라고 하면 청국장도 있을 수 있고요. 낫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콩을 못 먹으면 콩이나 콩 제품을 먹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콩의 장점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도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건 밝혀진 거예요. 이미 논문 연구 결과로서 유방암과 전립선 암환자들한테 좋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콩을 꼭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뿌리 채소류는 비타민C와 칼륨의 보고입니다. 뿌리 채소류는 제2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식품인데요. 감자는 프랑스에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또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구마도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껍질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채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강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 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채소류를 먹으면 장도 굉장히 대변도 원활하게 나오고 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뿌리 채소류의 비타민은 일반 채소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채소류는 불에 뭔가 찌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가 100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 채소도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여기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농약이나 전홍약으로 껍질 채 먹을 것을 권한다라는 것. 그리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농약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협법 8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유산균 하면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요크루투. 요크루투죠. 요크루투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면역력은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을 모아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고형화시켜서 변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 장내에 엄청난 수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장내 세균에는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내 세균 중에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균에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스균 같은 게 있고요. 이 나쁜 균에는 웰치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나쁜 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트로소아민이나 2차 담직산과 같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나 바람촉진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에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암에 걸릴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크루트라는 유산균을 통해서 착한 균을 보급하면 이 나쁜 균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장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는 착한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크루트를 먹어주면 나쁜 균의 활동, 번식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장내에는 조온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조온균은 우리는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데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유산균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기관이 있는데 이 체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사례세포 같은 면역물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제 그 암세포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하는 그 물질을 뭔가 자극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크루트를 섭취하면 좋다. 이 요크루트를 섭취하면 위암의 원인이 되는 파일로리 균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는 섭취를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양질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우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 등급도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또 이제 우유를 생산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우유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제일 좋겠죠. 뭔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잘 길러지고 뭔가 공장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우유 이것으로 만든 야쿠르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버섯 그 다음 해조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암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는 항암물질인데요.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러니까 암환자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근데 같은 베타글루칸이라도 수용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버섯이 뭐냐?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생것이나 말린것이나 베타글루칸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섯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표고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조류, 해조류에도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역, 톳,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초무침이나 조림이나 국물의 건더기로 섭취하면 좋고요. 버섯류는 볶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혹은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숲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종류의 버섯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벌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벌꿀은 예로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벌꿀에 함유된 화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득쿤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 벌꿀이 다 똑같은 벌꿀이 아니에요. 산지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순도가 높고 농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벌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벌꿀 고르는 법, 제가 이 책에서 벌꿀이 나온 걸 보고 벌꿀을 잘 고르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양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보면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꿀 중에서 좀 저렴한 벌꿀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벌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꿀의 모습은 이런 거죠. 벌이 이제 꽃을 찾아가서 거기서 막 뭐 꽃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그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그것을 이제 벌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양 벌꿀은 좀 다릅니다. 이 사양 벌꿀은 옛날에 유명했던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벌꿀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이 저 파이프 보이시죠. 호수관. 지금 호수관을 잘 보세요. 이 호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물.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온 설탕물을 통해서 벌꿀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이란 것은 벌들이 막 자연을 막 돌아다녀가지고 꽃을 만나가지고 꽃을 막 여기서 맛있는 거 막 먹어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꿀이 사양 벌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꿀인 거죠. 이게 실제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내산 벌꿀 영양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자료의 출처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천연꿀.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이나 여러 가지 천연꿀들이 있죠. 꽃에서 이렇게 끈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든 그 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꿀.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과당, 자당, 미네랄,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카시꿀을 보시면요. 과당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이제 수채 높죠.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당은 수채 낮습니다. 자당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연꿀인 아카시꿀과 밤꿀에는 자당이 없습니다. 근데 사양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만든 사양꿀은 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과당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 천연꿀보다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뭔가 좋은 성분들은 적게 들고 나쁜 성분들은 많이 든 게 사양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꿀 판매는 불법이다.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하는 법은 탄소동의원소측정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벌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시려고 쳐보면 알겠지만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직거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천연꿀로 만들었는지 이제 사양꿀로 만들어 놓고 천연꿀이라고 둔갑을 해서 파는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좋은 꿀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다고 뭔가 좋은 그 꿀을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는 사양 벌꿀보다는 이제 천연꿀을 드셔라. 좀 비싸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몸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레몬. 이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회복이 좋고요. 특히 에리오시트린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레몬을 선택할 때도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 뭐 이게 진짜 무농약 했는지도 못 믿겠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장 가보니까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더라. 이러면은 껍질에 있는 농약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룻밤 물에 담궈놨다가 그것으로 레몬즙을 짜시든지 주스를 만드시는지 그렇게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 이 맥주 효모는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맥주는 암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맥주 효모를 먹어야 되는 건데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과 이내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45% 정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맥주 효모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취한 식품입니다. 이 와타요시 시사회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보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산균, 해조류, 버섯 1일 1회 섭취하라 그리고 벌꿀, 레몬, 맥주 효모 매에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좋은 꿀을 선택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버섯, 해조류, 야쿠르트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연상에서 이제 1, 2, 3, 4, 5, 6 원칙까지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제가 기름과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분이 쓰신 책입니다. 원칙 7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모든 요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름은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건가? 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식물성 지방도 우리가 선별해서 섭취할 기름과 섭취하지 않을 기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류 등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부족해지면 피부에 증상을 일으키는 필수 지방상이지만 과다 섭취,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포함한 생활습관변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리놀레산은 만성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공식품, 외식 메뉴, 과자 등에 리놀레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밖에서 사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빵이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놀레산이 과자 섭취할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과다한 리놀레산, 이것을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리놀레산이 들어간 기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사실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조금 덜 먹어도 균형이 잘 맞는 건데 리놀레산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죠? 오메가3 챙겨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에 필요한 기름은 올레인산이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계열인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드레싱이나 양념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자소유나 들기름, 아마인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계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리놀레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잘 맞아서 조류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선데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트랜스 지방산을 미친 지방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하기 쉽다는 식물성 지방산의 결점을 없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산화가 잘 되지 않고 만들었을 때 그 요리에서 그 기름이 오래둬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식품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나 비스킷, 쿠키, 케이크, 식빵, 가공치즈 따위의 이런 가공식품에는 빠짐없이 쓰인다. 거의 모든 외식업체와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와 체인점에서는 모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요 나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식세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매년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염증, 그리고 암의 걸릴 확률을 높이고 당뇨병, 알레르기, 알치아이머의 발병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 이걸 좀 피하려고 이제 영양성분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거 이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딱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0g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트랜스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은요. 0.5g은 0.5g 미만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고요. 0.2g 미만은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뭔가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런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트랜스 지방산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다고 해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2g, 0.2g 미만 0.2g 미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0이 아닌 거죠. 제로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어? 이건 트랜스 지방산이 안 들어있겠네.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원치. 자연수를 마신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은 60%를 차지합니다. 갖가지 대사작용에 쓰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1리터는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도 늘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의 질입니다. 질. 염소나 불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상하수도에 소독을 할 때 염소나 불소 성분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소나 불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나 불소 성분이 환자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지하수원에서 끌어올린 자연수나 생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에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추천한다는 거죠.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잖아요. 그때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고르실 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내추럴 워터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를 드셔야 돼요. 이게 써있는 생수가 있고 써있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주와 금연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술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암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암의 발생과 증식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벽 손상을 일으키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나쁜 거예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등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입니다. 음주와의 관련성이 뭔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입증이 됐어요. 술을 먹어서 이런 암들에 걸린다. 입증된 암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른 암들의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아니 절대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트렌스지방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트렌스지방은 항상 확인하셔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는 글자가 써있는 그런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식사 원칙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바꾸신다면 내 몸의 매력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몸속에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꼭 실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이 사라지는 몸 만드는 3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면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암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애초에 암들이 생겼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암이 재발한다든가 아니면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암이 있던 암도 근본적으로 좀 사라지게 만들고 또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내 몸을 만드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암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의사가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뭔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환경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 결과로써 암이 자라게 되고 암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원상태대로 내 능력이 원래 내 암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 몸의 치유 능력이 바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섭취하기 우리가 어떤 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인지를 알고 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책들을 안 읽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햄버거라는 식품이 왜 나쁜지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빵, 탄수화물 있죠? 고기, 스테이크 들어가잖아요. 햄버거, 햄 들어가죠? 양상추, 야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걸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지 왜 정크푸드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암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 게 다 쓰레기 음식이구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그 식품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이 비타민 A는요 림프구 중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간요리, 장어, 달걀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따위에 녹황색 채소에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 많이 먹어주면 좋고요. 비타민 E를 함유한 식품도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E는요 노화를 방지해 젊음을 되살려주는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림프구, 백혈구 작용에 향상을 가져다 주죠. 콩, 땅콩, 아몬드 따위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호박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C를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양배추, 브로콜리, 소송채 따위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류, 귤, 레몬 등 감귤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딸기, 감과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이것을 해가지고 비타민 에이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 에이스가 암을 앓고 계신 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형제들 비타민들이라고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타민 B1 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B1은 구연산 회로 작동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현미,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암 같은 질환이 없다 하시면 그냥 돼지고기, 장어 조금씩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암 때문에 좀 식이를 조절하고 좀 좋은 걸 많이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물론 돼지고기, 장어가 써있긴 하지만 이제 이 책의 저자분이 암 환자들은 육류 섭취를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그냥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써있긴 하지만 내가 이제 암을 앓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미네랄입니다. 셀레늄 같은 것도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셀레늄은 이제 등푸른 생선, 밀의 배아, 쌀, 겨어 등에 합류가 되어있고요. 아연, 아연은 굴 따위의 어폐류와 깨,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칼슘, 칼슘은 말린 작은 생선이나 우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몰리브덴은 곡류, 우유, 콩류에 많이 합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제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벌레 등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이토케미컬인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고 채소, 과일,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은 파이토케미컬에 많이 들어간 음식들 반드시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계속 영상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 비타마 섭취를 위해서 이 책의 저자분은 어떻게 알았죠? 주스를 다 갈아서 이제 1리터에서 2리터 2리터 정도예요. 2리터의 정도를 매일매일 마셔라. 채소, 과일을 간 주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알리신은 냄새 성분으로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요. 구연산 회로에도 활력을 줍니다. 마늘, 양파, 파, 락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장관 면역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품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장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크루트, 뭔가 낫도, 뭐 김치, 채소 절임, 뭐 된장 등 발효식품도 우리의 그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도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암작용이 있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의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장을 청소하고 활성화시키는 사과 섭취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핵심은 결국 운동입니다. 운동의 목적이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빡세게,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 환자분들은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다 그쪽에 써서 내가 정작 그 병과 싸우는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막 근력운동 뭐 이런 걸 하라기보다는 운동, 걷기, 편안하게 걷기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보통 1만보 많이 하시죠. 1만보는 생각보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병을 앓고 있다 혹은 이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1만보라는 그 숫자를 채우려고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되고 하루 6천보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는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8도에서 41도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전신을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반신욕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몸을 데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욕,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많이 해서 뇌체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치료를 하는데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곧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회수하거나 세포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면역과 정신상태에 깊이 관여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도 이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유지에 직결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책에 저자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없애려면 하루 8에서 9시간은 충분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줄이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니가타 대학교의 아보 도르 교수가 질병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 호흡법이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명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의 일환으로 명상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명상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호흡까지만 얘기하지만 호흡과 명상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명상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호흡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높인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알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면역력에 방해가 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면도 있고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암이 걸리신 분들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세포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아직 암 환자는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이 생기지 않는 몸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아주 하루하루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을 모두 이제 제가 다뤄드렸고요. 이 책의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